업데이트 되게 빨리 했네 어 굉장히 빨리 해줬어 역시 대단한 친구들이야 가끔 보면 모드만 뜨는 사람들이 진짜 부지런해 아 진짜 채용해야 돼 그 점점 발전한다니까 심리스가 이야 신기하네 아이템 같은 거 좀 옮겨오면 좋았을 텐데 무슨 아이템? 막 발차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그거 아 그거 기존에 혼자 했던 걸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아 저희 모그랑 라단은 다 잡았었죠? 지난번 걸 이어하면 되는 거 아님? 우리 다 잡았죠 그죠 우리 안 잡은 거 없어요 음 그러면 그냥 이어서 모그부터 출발하면 되겠네 그치 오 재밌겠다 싹 다 근데 근데 그 세이브 파일이 있나 너? 제가 팠나요? 아 내가 판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깐만 근데 그 심리스 모드 있어 너? 있었는데 옛날 모드죠 그거 덮어씌워야 되지 않아요? 기다려봐 그거 새로 바꿔야 돼 최신 버전이 있어 바꿀 때 세이브 안 날아가겠지? 아 날아가진 않더라 음 주세요 미리 해놔야겠다고 잠깐만요 아 근데 DLC 길은 나 진짜 몰라 나는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럼 저 DLC 길 진짜 어떡해요? 몰라 길이 아니야 애시당초 그거 길이라고 할 수가 없어 나 하나는 너무 충격이라 좀 아는데 나머진 몰라 나도 하나 알아 뭐하세요? 그 맵에 도대체 아니 아무리 맵을 다 열어도 못 가는 구간이 있길래 응 아니 도대체 시브로를 저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서 들어간 무슨 동굴 통해서 들어가는 음 난 뒤로 돌아갖고 삥 돌아서 올라가는 거 어? 그것도 그랬지 용굴? 이거예요? 응 잠깐만 근데 나의 엘드닝을 기다려봐 이거 그 기존의 거를 지우고 해야 돼 그 파일을 덮었으면 안 돼요? 어 근데 그 덮었었었나 내가? 잠깐만 나도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보게 이게 런처랑 코 그거랑 완전 다른데? 그치? 달게 생겼지? 네 그래서 그거를 내려봐 기존 거 파일 내가 준 거 기억해? 네 그걸 지우고 그냥 이거를 새로 넣어야 될걸요? 그 폴더 하나랑 런치 하나 있는데 런처 하나 있는데 네 런처를 바꿔야 될 거예요 심리스 코어 그거 폴더랑 런처랑 둘 다 지우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거 잠시만 나 확인 좀 나도 이거 예전에 써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아니면 런처만 지우고 붙여넣기 해서 덮어씌워볼까요? 기존에 있던 모드 폴더와 실행 파일 제거 후 추가하면 된다 라고 돼있음 오 펠터에러 뜨는데 뭐 뭐 뭐 아 그 세팅 파일에서 그 세션 패스워드 다시 해야 되나보다 음 그 패스워드 뭐였죠? 그거 확인하겠어 코어 패스워드 이거 또 까이면 안되지? 우리 이거였음 밑에 랭귀지 코리아나로 다 돼있는 거로 받은 거임? 열어보세요 맨 아래 랭귀지 보임? 랭귀지 보여요 거기 아래 맨 아래 어떻게 써있어? 오버라이드하고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거기다가 이거 적어요 아니다 이농 이걸 내 걸 주면 되잖아 붙여 이거 음 됐나 됐는가 되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볼까? 해치워나 진해요? 진에는 운님이 잡으셔야지 난 진짜 자신 없어 미쳤어? 난 진짜 난 그 전날 미리 쌍화탕 먹고 올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컨티뉴 심장이 두근두근 우와 저 왔어요 됐어? 네 나도 들어가 볼게 나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나 이거 능지 그거잖아 와 체력 봐 미친 거 아니야? 나 진짜 진짜 우리 또라이짓 했어요 형님 오셔서 체력 보세요 진짜 또라이짓이에요 진짜 응 그러긴 했지 뭐를 바꿔? 우와 진짜 또라이짓이다 이거 말이 안 됐나 앗 당겨구키 베들링을 한번 켜볼까? 진짜 체력 체력 받아 말도 안 돼 나 마나 보다 체력 바가 절반밖에 안 돼 마나가 체력 두 배예요 저 쟤 아 잠깐만 와 용찬의 표식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우와 와 와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저 저 저 너무 두근두근해요 저 너무 설레 응 아 와서 와서 진짜 보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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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참 와 우리 진짜 대단한 걸 해낸 거였구나 와 우리 우리 진짜 대단했다 언니 미친 짓이었지 진짜로 와 진짜 대단했다 어 갑자기 자부심 그냥 맥스인데 아 진짜 와서 보세요 우리 진짜 꼭 와서 보세요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아 이거 열어드려야 되지 근데 이제 두 명이라서 한 거지 이거 리얼 어 어 나 근데 그게 없어졌는데 에러가 뜨는데 에러? 여는 거? 어 기다려봐 나 지금 들어가는 중 오랜만에 아마 그거 뭔가 아이템이 새로 생성되면서 기존에 쓸모없는 템이 생겨가지고 그거 아마 없앴을걸요? 오 어 근데 이러면 음료 어떻게 불러 기다려봐 그래 이거다 Advance 다 Hai 다슴이 웅장해지는구먼 아마 프레임이 왜 이렇게 떨어져 어, 켜져있나? 음... 뭐고? 어, 야, 됐다, 됐다. 열었어? 그게 여는 게 없어요. 그거, 아, 인벤토리 들어간 다음에 네. 그 맨 밑에 아이콘이랑 이런 거 뜨고 에러라고 떠요, 제목이. 그러네? 아, 이거 뭐 했었어야 되는데, 타임? 아, 앉아야 나온대. 앉아야 돼? 한번 앉아봐. 오오오, 나온다! 나와? 어, 잠깐만, 나 앉는 키가... 아, 여기도 와. 어우, 나 이거, 어우, 너무 오랜만이라. 우와, 말레니아 조각사가 뭐야? 아, 그러네. 우와, 씨. 이야, 싹 다 나왔네. 이거 개재미스, 이거 그... 열어봐. 뭐, 뭐 눌러야 돼요, 이거? 인벤토리. 보면은 설명이 있을 텐데? 룬티 캔더는 뭐예요? 열어봐. 아, 항아리인가 보다, 이거. 개방한다. 어, 있어? 있어요. 개방한다. 현재 시즌에 아무런 암호 안 봐도 되잖아요. 네. 이거 룬티 캔더는 뭐야? 룬 준다는데, 이거. 와, 개 오랜만이다. 아, 거대한 룬...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터럴로그로 찍어도 될... 정도인데, 이 정도면. 잠시만요. 우와, 왔다, 왔다, 왔다. 죽는 새해 보이는데 완전 놀고만이야. 왔는가? 왔는가? 어머니, ESC 눌러서 체력 봐봐요. 진짜... 진짜 개토 나온다니까요? 와, 이런 쓰레기 체력을... 와... 진짜 말 안 돼... 아, 이거 사자 입김 맞고 죽는 피 아니야. 일단 한번 여기로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2P 그대로? 응. 아, 하면 좋지. 근데 내 덕관리면 곧 갈 텐데. 아, 아이씨. 아, 맞다, 그리고 이거 패치돼서 각자 이동 가능함, 이제. 아, 진짜요? 우리 거길로 와봐. 저기 어디지? 그... 트리가드, 맨 처음에 나온 트리가드가... 인도의 시작. 이리 와봐. 각자 가고 각자 다됨. 잠깐만, 잠깐만. 저거 어떻게 가더라? G키 눌러서... G? 랩 연 다음에... 네. 네. 저 있는데 혹시 뜨나요? 지도기요. 중간쯤에... 인도의 시작이라는 곳이 있어. 네. 골로 와. 이거... 이걸로 보는 게 아니거든. 이거 옛날에 따라가는 게 있었는데, 옥님? 아, 그거... 아, Z. 근데 Z가 바뀌었어. 바뀌었네? 뭐더라,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F? 써졌나? 아, 이거 말고. 일단 인도의 시작으로 갈게요. 얍. 흐흠. 수동으로 와, 이제 뭐. 흠. 옥님 위치도가 안 보인다, 이제 이러면. 오하이! 그게 좀 아쉽긴 해. 어. 이거 개웃긴 게, 아까 그 아이템 들어가셔서. 네. 그... 그... 하나... 어, 법관의 규칙서라는 거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어어... 이러면 이제 모드 설정 아군 공격 가능해짐 어머 최악임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최악임 잠깐만 이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데다가 자 내가 여기서 방패를 들고 이렇게 막고 있어 이렇게 크게 떨거나 장판 깔아 그러면은 그거 들어가면 아픈거에요? 해봐 해봐 악신의 물 날아갈거 아니야 이거 저한테 이렇게 날아가다가 운림이 앞에 있으면 우와 저 불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럴까? 현실모드지 진짜로 이게 우와 잠깐만 이거 리얼리티 모드 이거는 솔직히 피통 다 찍어도 힘들걸? 지옥이야 이거 진짜로 이거 불장판가면 운림 죽지않아? 잠깐만 이거 불장판 깔아봐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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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님, 음님, 음님! 강공 안 해도 돼. 그냥 휘둘려도 죽어, 어차피. 강공 안 해도 죽어. 하... 와, 우리 진짜 개 또라이였다. 이거 어떻게 깨요, 이거? 우리 그래서 또치한테 진짜 겁나 죽었잖아. 그 장판 때문에. 제일 난리쳤지. 그거 깨려고, 진짜로. 우리 검에 베어 죽은 것보다 불타 죽는 게 더 많아. 그랬지. 서로 웃긴만 스쳐도 사망인데. 아니, 이거 돼요? 이거 좀 아니지 않을까, 우리? 봐봐, 예를 들어서 고차비가 누구한테 습격당해서 내가 구하러 가서, 안 돼! 위험해! 됐는데. 내가 제일 위험했고.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안 되겠는데? 유리 대포인데 대포가 하나라서 포탄을 종료를 쓰는 거지. 아, 이건 끄죠.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래? 재미있을 것 같아. 나 지금 이거 봐. 잠깐만, 나 지금... 내가 지금 이거 마지막 버스 잡는다고 마법 바꿔놔서 그렇지. 나 고검진도 못 써, 그러면. 거검진.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거검진. 그거... 그러게, 아군한테... 아, 아군 지나치고 뚫고 가겠는데? 거검진. 그러니까, 거검진 못 써. 한번 시험해볼까? 저 근데 그럼 다시 찍어야 돼요. 나 이런 거 쓰면 이제 엿되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 근데 님 왜 못 찍었는데요? 저 지금 신비죠. 우리 그때 무슨 세팅했지? 나 신비, 신비. 나도 신비 아니야? 비슷하죠? 근데 저는 이제 기도... 신앙, 신앙. 아, 맞네. 내가 신비... 와우. 나 이런 거 하면 이제... 야, 그리고 너 심지어 조향병 하고 싶다며. 맞아요. 나 옆에 있다가 그냥 쓸려서 같이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저 이런 거 썼잖아요. 기억하세요? üyor 있죠? 와우! 아, Silence. 아, exchanged.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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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야, 네가 번개를 왜 때렸어? 백면발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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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뭐야.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오, 저 새끼, 저 새끼야. 어떡해, 왜 저래, 어떡해. 네가 번개를 때려서 왔나 봐. 너무 쓱! 와우, 나도 발걸쥐이 escri. 도망쳐! 도망쳐! 으아아악! 으아아악! X댓네 발광 쓰는 거 나도 맞았네 나도 맞았네 큰일났다 이거 걔 어떻게 잡아 미친물 미친물 미친물야 지옥이다 재미있긴 한데 쟤 몽크 mpc라고? 오? 으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 이거 쉽지 않네 어 근데 저 mpc 죽이면 안돼? 왜? 모그 mpc라는데요 모그 mpc랑 뭔 상관이야 그런가? 모그 다 죽여놨잖아 우리 다 죽였어 여기 보스 하나도 없을걸 지금? 아 모그 잡아 상관없대요 쇼컷 뚫어주는 애래요 어 야아 내 룸 내 룸 돌려줘 500원이었네 나 근데 왜 무거운 상태지? 못 구르지 왜?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깼지? 나 왜 이 세팅인거지? 뭐지? 마지막에 우리 개 엘드의 짐승 잡았을거 아냐 맞아요 내가 개 잡는데 왜 이거 무겁게 구르지나? 왜 무겁지나?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 무슨 일이 있었어 나 기억이 안나 어? 나 이거 있었어 참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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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쌍쌍바될 뻔 이거 던졌었다 생각해보니까 마코한테 그 마지막에 뭐 잡고서는 그냥 장착한건가봐요 그 마지막에 뭐 잡고서는 그냥 장착한건가봐요 그랬나봐 오우 나 무기가 꽤 있네 이거 뭐지? 사비타운으로 될거야 우리 그때 무기 진짜 많이 쪘어요 오우님 우리 진짜 진짜 바둑버둑 한번 썼겠어 나도 무기 개 많아 오우님 나 기도도 개 많아 어 나 지팡이만 지금 15개가 넘어요 마법사시네 이거 이거 패링한다고 어? 내꺼 패링해볼래? 나 이거 무적 쓴다고 했었다 무적 쓴다고 무적이 있어? 2초 이거 2초 무적 어? 그거 2초분 해볼게 때려볼게 응 하나 둘 셋 어? 2초가 아닌데요? 0.2초 아니에요 이거? 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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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2초 이하였는데 방금 아냐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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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빨리 써가지고 아 그래 어 한대는 피했잖아 이거 그때 라다곤 때문에 도저히 못 피해가지고 이거 무적으로 버텼었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땅찍는거 개좋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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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게 있었구나 응 원래는 그냥 버틸 수 있는건데 장판이다 못 버텨가지고 무적으로 버텼지 나 이 게임하면서 이거 처음 써봤어 전에 나도 시산혈아 처음 써봤어 이거랑 막 이런거 이런거 야 님 이거 이런걸 이런걸 ús permissions 후옹 휴 하하하하 와아 진짜 진짜 어머나 맙수사다 야아 야아 이쯔 이 필라도 필요해요 이거? 때려봐 뭐로 때리지? 뭐 있어? 불붙이기 아이씨 어 아니야 아 잠깐만 나 방패로 막았는데 씨발 우리 관통딜이 있네? 내 평타였잖아 이거 와아 아니 우리가 DLC가 쉬웠던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원래 그 소울이요를 잘하긴 해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거든? 근데 개처맞아도 애가 버틸만해 뭔가 이상했어 뭔가 한두대 맞고 버티니까 에스트도 들어가고 오 나 사자고 잡을때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니까요 한번 살짝 나들이 한번 가볼까? 가볼까요? 모그로 가죠? 바로 갈 수 있지 않나는데? 그쵸 모그가 와 추운데 있지 않나? 와이 눌러서 지하 표시한 다음에 여기 반신이 잠든 꽃이 여기 앞이야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어? 근데 왜 그 새끼가 없지? 미킬러 없어요? 어 아니 너 오니까 생겼다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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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손 대지마 나중에 본방 때 가자 오케이 아 여기 두근두근한다 여기인데 그래픽이 이렇게 좋았나? 우와 나 여기 진짜 힘들었는데 우와 우와 나 옷도 내가 혼자할때랑 완전 달라 저도요 저 이런거 아닌가 아시아 저 황금같은거 좋아하는거 알잖아요 저 근데 이거 하고나서 진짜 도움 많이 된게 저 진짜 오른쪽 위에 왼쪽 화살표 다 쓰면서 게임했어요 이거 전환속도 엄청 빨라져가지고 전환속도 엄청 빨라져가지고 아아 나 너 깨는거 봤는데 너 무슨 저기 뭐 뭐 새우살같은거 먹던데? 맞아요 맞아요 나 그런거 일체 안먹고 있거든 나는 옛날엔 바빠갖고 못먹었는데 응 아아 아아 잠깐잠깐 잠깐만잠깐잠깐잠깐 수고 아아 이거 어떡하게 깬거지? 아근데 저기는 원래 힘들긴 했었어 응 오늘 저 왔어요마중왔어요 아고마워 가시죠 룸무가야죠 나 이제 구르기 정상화 햐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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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olf 제활치료 중 제활작 와 여정이 멀어 보인다 끔찍하구만 아 브레스가 좋을걸 야 브레스는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왜 왜 아하하하하 미쳤어? 매직볼 매직미사일 같은 걸로 해 야야야 야야야 잠깐만 야 너 그거 야 너 그거 무차별 폭격 그거 좀 아닌 것 같 어디가 야 어디가 오오오오 잘 몰랐어 이 새끼가 이거 이 새끼가 이거 에에에에이 하지마아 퀴럽히지마아 모자 그거 자꾸 그라고만 채찍겨서 채찍 육based 흉흉흉 숭숭숭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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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가 숭숭숭 얘 어딨더라 우와 나 잠옥 평타인데 죽네 죽었어? 네 저 평타 한 대 맞히니까 그냥 죽는데요? 아 맞다 그거 켜야 될 거야 자 설정 가서 네 그 새로운 아이템 누르면 느낌표 생기는 거 그거 따로 설정해야 되지 않나? 아 최루님 쌀 아이템의 투표시 그거 어디? 아 여기 있다 아 온 돼 있네 어? 아닌가? 아 저 있었어요? 아군피해? 근데 나 아군피해 안 켜도 조향병 할 거면 어차피 아군피해 들어가 아 나 그거 들어가는지 봐야겠다 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게 나도 걸리거든 나와봐 가자 뭐야 아니 나 한방이 터지는데 아니 니 힐 아니 니 힐 니 힐 니 힐 니 힐 니가 죽네 니 하고 죽어버리는데 니 찍 수고하러 가야 아 이거 너무 광고 여기요 하하 빨리 오세요 우리 소홀 측정으로 가야죠 네 아니 거의 우리 그 정도야 니 힐 의사 elin 나는... 아... 종이! 종이! 아! 잠깐만! 아니, 선생님! 아니, 왜... 나 안 올 줄 알고 당연히... 아니, 당연히... 도망갈 줄 알고 썼는데 왜... 쓱 들어오는 거지? 아니... 아니, 나 여기 왕자가 빨개서 빨간 줄 알고... 금붕어가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아니, 나 여기가 빨개서 기술 쓰는지 안 보였어. 진짜? 솔직히? 정말로? 아, 진짜로! 제가 연기하는 거 보셨어요? 으하하하! 언제 오기래요? 갈려! 너 버튼 찾기 할 때 연기했잖아. 아, 했어! 배도 않는 연기 찾았다고 부라쳤잖아! 엄맞은 가만 보면 너도 맨날 아닌 척 하면서 한 거 많아. 널루! 아, 나 지금 그때... 이거 하향 당한 거구나. 아, 나 지금 마법 너무 별론 별론 데? 주문? 기도? 말 안 들으면 whoc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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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나 가서 니 힐로 싹 쓸어볼게 오케이 보여주시죠 오기 진짜 스쳐도 치명타야 아니 한 대 그냥 슥슥 쳤는데 3분의 1이 따라 그 니 힐 조심해 나가서 쓴다 바로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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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보여줘 할머니 보여줘 니 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쯍쯍쯍쯍쯍쯍쯍쯍쯍쯍 아버지 안돼 내가 복수해줄게 가라 모두 불태워라 아 나 마당 없네 아이고 어서오고 흐흫흐흫 차비 어서오고 흩 너무 깊게 들어갔네 아... 큰일났네 이거 우리 당장에 걔한테도 뒤질걸 그 디엘씨 처음 들어가면 앞에 나오는 걔 알지 어 걔 확실히 죽어요 걔는 피해가야죠 안 돼. 걔 잡아야 돼 걔가 공중 뜨면서 죽어요 걔 내려오기 전에 죽어요 차크름 들고 크락 크락 하는 아이장 다 죽어버림 저는 큰일 났군 저희 베일을 어떻게 잡아요? 아 잠깐만 어디가? 아 이거 아닌데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엘델링 해본 사람은 공감할 수 있어 이거 달리다가 갑자기 지 혼자 구를 때 있으면 멈출 때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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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쯤 해보질 않았어? 어..fang.. персон아 Madison 나만 그래? 너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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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항상 그렇던데 이상하다 아니 뛰다가 멈추고 딱 떼면 되는데 님 아무래도 한 번 더 누르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 봐요 아 약간 키보드가 그건가? 약간 깊어? 좀 뭔가 그 누르는 그게? 그쵸 아 난 난 얕아가지고 키보드가 두 번 눌리진 않아 뗄 때 음 접점 이슈가 진짜? 그럴 수도 이번에 보여줘요? 살짝 기다려봐 근데 우리 예전에도 그랬어 우리 전에 자 무너지면 무너졌지 절대 피해가진 않았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깼어 우린 인정이야 보여줘 죽어라 이키 새끼들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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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는데 쟤 괜찮아 거의 다 처리했어 오케이 내가 해볼게 그거 안될 것 같다고 아니 그거 너무 느려 너무 느려요 그거 너 왜 언노운이라고 뜨냐? 나 기도 바꿔야 될 것 같아 너 죽을 때 언노운이라고 뜸 나 왜 언노운이야? 여기서 이름은 차비로 보이는데 응? 나 기도 바꿔야겠다 나 안되겠어 아니 그거 말고 없어? 많죠 저 개많아요 나는 일단 아 니질 너무 무거운데 근데 이거 좀 연타로 바바박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탈리스만도 진짜 딱 그거로 맞춰져 있네 그쵸 봉투 탈리스만이랑 아니 이거 신성 경감률 높이는 거 있네 이거 말고 우리 먹겼었지 원래? 평소에 돌아다닐 때? 뭔가 있었는데 라다군이었다고? 봉투검? 봉투검 탈리스많 클릭 흠흥 camping 용빙이 더 세다고 해서 용빙으로 바꾼 아 용빙 개맛이.. 개맛있어 가보시죠 제가 보여드린 제가 맛돌이 아이스바가 보여줌 찹스크림 찹스크림 토마토 아이스크림 아 토마토 아이스크림 맛있는데 옛날에 그 쭈쭈바 토마토 있었거든요 그거.. 그것도 맛있었고 바도 맛있었어 둘 다 있었어 아니 근데 이거 얘네 잡는데 지금 저희 며트를.. 아니 재활훈련이니까 그동안 엘더님 같은걸 안했잖아 우리가 지금 오공했잖아요 아우 그거는 가도부어 같은거지 뭐 엘더님 같은거 아니야 엄밀.. 엄밀이 달랐다 엄미 어미? 엄미 가쇼 이거 너가 딜을 먼저 넣어 오케이 보여줄게 자 보여준다 내 다음에 몸의 시산혈화로 내가 견제 넣어줄게 어 거 마우스 돌려야지 마우스 돌려야지 어 그러네 하지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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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니 미친 성계 존나 센데 아아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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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 behind 안 돼! 안 돼! 오케이 언니 니 왜 브레스.. 왜 브레스 그거 안 했어? 그러니까 고정.. 고정 풀고 쏴야겠다 원래 브레스 딱 해 마우스 흔드는 게 국룰이었잖아 어 근데 이거 먼저 태어나는 거 좋다 어 이제 그거 없다니까? 오오 보스전 제외하면? 아주 좋네 그리고 그거 우리 원래 기억나요? 우리 원래 내가 죽거나 뭐 하면 내가 로딩 늦어서 기다렸던 거? 로딍 개빨라지 오오오오오오 야 얘는 어때 진짜 많이 했네 잠깐만 너 지금 나 밀었는데 어떻게 밀었니? 불안한데? 나 방금 밀렸거든 왼쪽으로? 어떻게 했니? 잠깐만 같이 뛰다가 밀었는데 애가 나를 너 나 분명 왼쪽으로 밀었잖아 안 밀렸거든? 에벗 에utar 안 밀리는데? 어? 분명히 밀렸는데 시발 착각ono 아니 착각 아님 나중에 어따가라고 아디 앗 아니 보세요 우님 먼저 여기다 돌을 깔아 어? 개구린데 가래 침 야야야야 Irish 오우니 Как Vou 오오오오오 오오오 alt 오지마! 가 가 가 오히려 좋아? 쥐가 떨어졌는데? 아직 괜찮아요? 야 왜 그거 갖고와서 제일 쓰레기가 가르침 그건데 나도 오랜만이라서 몰랐지 내려가면 아마 바로 있을거야 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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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조템 튀어 좋았어 이미 아 나 바꿔야겠다 이거 말고 다른거 추천받습니다 다른거 추천받아요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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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썼다가 갔음 부패랑 방금 마지막에 쓴게 아 못쑤지? 안나온거 아니었어? 부패가 그냥 그쵸 삼켰죠 흠 뭘쑤야 쟀어 너 소문이 날라나 휘석 오케이 휘석 나 강해집 가자 야 뭐 믿없지 왜 아냐 이번에야말로 달라 흐흫 아 예 아 나 점프했었었구나 우리 예 아 까먹었어요 마우스 돌려서 쫙 뿌려야죠 까먹었어 까먹었어 레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하하핫하하하 어 너무해 아 너무해 우리 존재같이 어떡해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고 우리 신이 남긴거 안만들었지 않았어요? 저희 아무것도 안바꿨었었죠 어 그랬나? 그랬던거 같아 가께우님 가 휘석 어? 어? 그거 괜찮다! 한 번 더! 어? 한 번 더? 씨발 선생님! 한 번 더! 아 맞다! 어 맞지? 아니 원딜 새끼 아니 한 번 더를 갑자기 외치네 앞에 싸우러 나갔는데 견의로 아니 아 우리 팀 아 맞네 사람 새끼가 아니네 저거 아 맞네? 아 우리 팀 맞는구나 아니 기어가 이래 아플거 아니 너 램도 고쳐라 이제 안되겠다 하드뿐만 아니라 램도 맛이 가는거 같다 이제 아니 아니 정방에 법사가 비를 넣었길래 이제 전사가 오케이 들어갈게 한 번 더 썼어 씨발 에? 하고 뒤돌았는데 씨발 아니 좀 그러네 아이씨 나 안보이던 언니 얼굴이 보인거 같애 어떡하지 방패 방패 이렇게 들면 되나? 이렇게 잡아 봐 약간 방패를 이렇게 들어야 될거 같애 요래 분명히 뒤통수에 마법같은거 날아볼께네 아 배아파 엘델링 모드중에 그거 없나? 방패 이렇게 뒤에다 해놓으면 뒤에 가드 되는거 아아 옛날에 그 중세게임 하나는 이런거 됐었는데 디엘씨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즐거움 큰일이네 아 근데 좋긴 했는데 그 브레스 처음에 그쵸 저 갈게요 저 두마리만 처리해주세요 앞에..앞에는 제가 처리할게요 자아 저수아 제일 불안해 저수아..저거 할만하다 진짜 춰 춰 como 와 잠깐만 쟤..쟤 고스가 너무쎄 좀 시EN 와..쟤 빡세네 아, 아 어, 저 가시 때문에 나 공중에 못 있어 어, 죽었다 무너지는 귀방 아니, 나 공중에서 자꾸 촥촥촥 맞는데요? 흠... 저거 어떻게 뚫어야 되지, 진짜? 아니, 벽을 벌써 아니, 여기서 벽 느끼는 거 맞냐고? 아니, 저 보스 새끼가 그냥 무작정 뚫고 때려 아, 나 트리가드 때린 거야 신한 나라 존나 때렸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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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트리가드까지는 아니야, 우리 몽둥이는 아니잖아, 그래도 아니, 그땐 몽둥이라도 있었지, 우리 아, 시발 이게 맞나? 아니, 맞아, 맞아 아, 근데 아군 때려지는 거 켜니까 재밌는데, 나? 아, 나 오래 살겠다 아, 나 오래 살겠다 재밌는걸 아, 나 진짜 오래, 저 한 번도 같은 게 진짜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올까? 나 나도 정했어, 기다려봐, 나 그거 써야겠다 아, 나 근데 조향병이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지금 얘는 광역기인데, 조향병은 그렇게까지 광역은 아니어서 그래? 근접광역이긴 해요, 네 잡, 작전, 플랜 A 플랜 A 너가 저 쥐콩 많은 새끼들 잡고 네 내가 저 보스한테 이걸 쓰는 거야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고 고 갑니다 고 브레스를 골고루 뿌렸어야지 아이고, 그럼 여기서 뿌려 아이고, 너 여행을 밀고 손싸던 잉안 집중 으아이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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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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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내가 어떻게든 으아, 저리가 아, 이쪽에 왔어 잠깐만 야, 새끼야 아니 잘못 눌렀어 아니 c**** 진짜 원딜이 새끼 저거 잘못 눌렀어 아니 구르다가 구르다가 잘못 눌렀어 아아아아아아 아니 구르다가 구르다가 부패 정수 분식 아니 구르다가 널 죽이겠다 아니 구르다가 잘못 눌렀어 넌 안되겠다 아니 구르다가 구르다가 아니 구르다가 원딜이 차이 어 뭐야 복인가 잤어요? 응 아 아... 이야!!! 죽어라 이새끼야!!! 이 나쁜 새끼야!!! 오! 언니!!! 잘가라 아니야! 왜! 같이 가! 아... 나쁜 년 흐흐흐흐흐 난 나쁜 찌질해 난 나쁜 찌질해 올라가는 중 아... 뭐 없나... 아 뭔가 초기 스타트는 조향평 어제때까지 뭔가 능지하고 싶네 재밌을 것 같애 기도 메타는 이거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요 형님? 왜? 저 이거 다 광역이에요 기도 그건 이제... 너가 브리핑하고... 브레스 피해요! 아 오케이! 너 아까 근데 그거 어디 갔어? 악신의 물 그거 세지 않아? 아 그거 뺐어요 그래? 아 오케이 자아 음 어 이번거 살짝 이븐했어 2분했어 2분했어 한번 더 한번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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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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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워 넘어 들었어 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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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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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모르겠다 아니 걔 안 됐더라고 오케이 나 피해야돼 그렇지 이거거든 이거 이거 한 명은 경직 있어야겠다 번개 경직 같은 거 있어서 끊어야 되네 패턴을 아 이거네 마띠를 생각하면 안되겠어 마띠를 힘들긴 하지 와 진짜 이거 잡는데 지금 몇 틀을 으으음 아니아니 너무 좋았어 좋은 작전이었어 이분하네요 저 DLC에 초반에 누가 있더라 방울 때 킥이었어 근데 그거 괜찮으세요? 근데 운님꺼 왜 그 번개들이 왜 생각보다 안나오지? 이게 그... 그러게 왜 이렇게 안나왔을까 옛날에 이정도 아니었던거 같은데 너프 먹었나? 이거 특정 보스한테 딜이 더 들어가지 않았나? 어 아 저거 기량 보정무기래요 어머님 에? 나 이거 팔강되어있는데 왜? 어머님 근데 왜 기량을... 기량... 나 기량... 나 기량 50이야 신비 67에 으으음? 군데도 안나오? 아! 아! 내가 이거 폭... 어 우리 용 잡을 때 용... 용 추가 데미지 그랬었다 하... 맞네... 근데 견제용으로 쓰기는 좋은 듯? 그치? 어쨌든 패턴이 한번 끊... 어... 골라들 살려줘 어디가... 뭐야 여기 왜 갔어? 아 저거... 거기 다 위에 올라 살려 그랬는데 넘어가 버렸어 거기... 괴감? 뭘로? 머무실래요? 어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공격이 왜 나갔지? 아! 걔 풀어라 그랬지! 누가 더 죽이라 그랬지! 이렇게 구해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아, 진짜! 아, 미안합니다! 이거는... 일부라는 건 아니고! 아... 왜지? 아니, 아니...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아, 나 공격이... 왜 나갔지? 아, 나 당으로 됐잖아! 미안하게 됐어! 아, 나 여기 올라오는 길이 있었네! 바보야! 아니, 나... 허어... 응? 하하하하! 올라오는 길 있네! 올라오는 길 있네! 있네, 있네! 없었습니다! 거기 방금 떨어지신 곳이 올라오는 길이었을걸요? 영혼이? 그치! 너 어디 갔어? 저 운님 떨어진 거 보고 다시 돌아가는 중 응? 아니야, 아니야! 거기 말고 일로와! 여기 아니에요? 왕조묘 중턱! 우리 아래에 화똥불 하나 있었잖아! 너... 아, 봤어요! 봤는데 안 찍었어! 저승을 경유하면 됨! 아! 내 소울! 내 소울도 사야지! 내 소울도 사야지! 내 만소울! 근데 만소울이면 저렴해! 아, 근데 저길 왜 간 거야, 갑자기? 나... 기억이 돌아왔어! 나 우리... 만소울 정도는 하도 많이 죽어서... 굉장히 많이 잃었던 기억이 있어! 근데 이제 그... 돈 잃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딱히 뭐... 맞아... 그런 걸로 약간... 일이 일비 안 하기로 했지... 우리 돈이 좀 초연해졌던 기억이 있음... 내 소울 아까 너 있던데 있던데? 응... 여기요? 응... 여기 아래... 여기서 보여요, 여기서... 여깄다! 내, 내 거 여깄다! 내가 알기로는 저 소울이 죽기 3초 전 위치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나 저 밑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서 그런가봐... 어휴... 어어? 재찍을 어디다 떴더라... 말 안 들으면... 아! 근데... 아니, 미친 사이코 새끼가... 아니, 아까 좀 버티지 않았어? 왜 한 번에 죽어? 아니, 씨... 그거 방패로 맞고 있었잖아, 그거! 아니, 잠깐만! 아니, 왜 한 번에 죽지? 방패로 맞고 있었다는 건 그거! 아니... 대 방패로 맞고 있었을 때였다니까... 어, 나 거검진 진짜 궁금한데... 한 번만 써보면 안 되나? 거검진 개궁금한데... 아, 근데 지금... 그... 응지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잘나 아프네, 근데... 아니, 개웃기네... 한 번 봐야겠다... 거검진... 29여야 되네? 아, 잠깐만... 29 어떻게 못 만드나? 아, 잠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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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로, 여기로... 조련해야겠어... 지력을 높인다랑... 크흫... 화염정화를... 라다군 문드러진 가긴... 아, 라다군이 아니었는데... 마리카... 이거 별을 보는 소녀의 전승이 지능 높이는 거네, 지력 그거 말고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마리카 가기는 안 얻었었네요 그게 뭐임? 아! 그 지력 이런 거 올려주는 거? 그거 원래 없었나? DLC에서 얻나, 그거? 원래 본편에서 얻는데 우리가 안 얻은 듯? 아, 그거 뭐 맨 무너져서 못 얻는다 그랬었나? 아닌가? 지금은 못해? 아이고 옷을 바꾸면 되지 않나, 이거? 어, 맞아, 그 무슨 석상 대가리 끼면 지능 오르지 않나? 맞아, 맞아, 맞아 기억난다, 존나 꼴보기 싫었는데, 진짜로 야, 이거 열심히 입었지 아, 능지 올리는 옷도 몇 개 있었는데? 옷이 능지를 올려주는 게 있었나? 없었나요? 그거 에브레펠 초입에 있어서 5분이면 먹는다는데요? 그게 어디예요? 아, 우리 잘 됐다, 우리 DLC 가기 전에 여기서 놓친 아이템이나 좀 물어보고 먹을까? 어, 나쁘지 않... 그 에브레펠 초입 가서 그냥 먹을까요? 에브레펠... 에브레펠이 어디예요? 네? 나 처음 듣는데, 에브레펠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 게임? 몰라... 에브레펠이 어디야? 아, 근데 나 저거 마리카는 건데 꼭 먹긴 해야 돼요, 우리 음... 마력전갈? 그, 거 지금 가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면? 아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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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음... 지금 먹을 수 있어? 아, 먹을 수 있대요! 냉이래. 가볼까? 가자! 어디야, 근데, 거기가? Y... 흐흥... 핫업불 이름 좀... 알려주실 분? 알려주신 동안 화장실 갔다오... 음... 어? 나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네, 보자. 자, 성수 기도실이요? 성수... 아, 뭘 마똥이야? 뒤질... 아니, 이거 나 슬슬 참림내방 시청자분들한테도 승지를 좀 내야겠는데? 가면 벗겨져? 아니, 마똥이셔? 이러면서 마똥이라는 나쁜 말은 니은, 니은, 니은 그러고 있는데? 나 좀 꼴 봤는데, 슬슬? 야, 인마! 그러지 마, 인마! 얘들아, 선탈! 얘들아, 선탈! 얘들아, 선탈, 선탈! 얘들아, 선타야 돼, 얘들아! 저 채찍 들고 있습니다 얘들아, 잘못하면 채찍으로 맞는 게 아니라 손잡이로 맞을 수도 있어 뇌진타 온다, 조심해 제가 단속했습니다 어깨, 어깨 고차비 단속... 말 듣나? 그럼 당연하지, 우리방사람들 저 안쓰럽게 봐줘요, 괜찮아요 안쓰럽게 봐주는 건 뭐야, 휘진 나 우리 무슨 성수 기도실 어디라고 하던데? 성수 기도실? 아까 얼핏 보기에는 채팅창에? 어, 나 찾았어! 어디? 그 미켈라의 성수 맵에서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쫓아가는 키를 몰라가지고 아, 여기가 에브레펠이구나 어디야? 나 위치 좀 알려줘 위치 맨 위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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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여기 그... 완전 맨 위! 어, 성계, 성계, 성계 에브레펠 내벽으로 갔어, 아니면? 기도실! 그냥 기도실? 맨 위에 보면은, 가운데 쪽에... 있어요 기도실? 어, 온다! 흠흠... 저기 소껌 열쇠 있나요? 안 올걸? 아니, 우리 이때... 아, 나 걔만 와, 여기 세 개 있어 우리 이때 심지어... 파밍도 안 하고 그냥 해가지고... 나 겁나 하드난이도였던 걸로 기억하네 파밍을 안 했나? 우리 파밍 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저희 못 얻은 게 꽤 많았어요 아, 나 이거 어디에 다... 아, 까비... 아, 까비... 아, 존나 아깝다, 이거 못 참았는데... 아, 씨... 아, 이거 진짜 못 참았는데... 이거 진짜 못 참았는데... 개 아깝다, 이거... 아, 진짜... 진짜... 아, 너무 아까웠다, 왕국인데... 아, 근데 그... 우리 저기 뭐야... 어, 쉣...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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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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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나, 가는, 가... 봐봐요, 봐봐요... 아... 아, 좋은데... 좋아... 오, 제 앞에 하나 뭐 있는데요? 오, 이 새끼 누구야, 이거! 오, 이 새끼 뭐야, 이거... 미친 새끼 이거... 뭐, 이 새끼... 오, 깔끔한 처리... 오! 단석! 내 기억에... 요 밑에 오른쪽 아래 여기 아닌가? 저쪽, 저쪽 아닌가, 저쪽? 그쵸? 아래로 뛰어내려야 된대... 아, 근데 우리 여기 아래... 하... 개지옥인데, 여기 아래... 그 나무 잡아야 되지 않아? 나무도 나문데... 내가 알기로는 저 아래... 아, 노노노노노노네... 아니, 내가 알기로는 저 아래... 그거 있어, 그... 그 투명해서 막...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애 있잖아, 아래쪽으로 슥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막... 확... 개질환한 애 있잖아... 누구지? 그 언대도 있잖아! 왜, 거미같이 생겼는데 사람 다리 있는 약간... 아, 알아, 알아! 아, 걔 안 잡아도 된대... 가보죠! 가... 형 형 형 형 형 형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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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감... 뭐야! 거기로 갔어요? 어떻게 살았대? 떨어졌음... 나 진짜 겁나 광 낀 게 뭔 줄 알아? 어차피... 피먹을 일 없으니까 세 개밖에 없어... 야, 뭐가 방금 나한테 뭘 쐈는데... 어우, 쉿! 왜? 저 새끼들 나한테 우리 뭐 쏴! 누가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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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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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잖아 저 새끼들! 오야제! 어, 활... 화살 지나갔어 방금... 야, 내가, 내가 맞게 간 게 맞대! 아, 그래요? 여기래, 여기, 여기, 여기! 저 쏠게요! 어디에? 쟤네요... 쏴? 아, 그거 개쩔긴 하네... 한 번만 샀지롱... 만화 절약까지... 아, 아니... 우리가 공격력이 확실히 쎄 우리, 엔딩 보고 와서... 오, 응용용용,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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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어어, 씨, 이봐! 하나 더 있었네?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브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feh...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간다 간다 간다! 안 돼, 빨리빨리 가...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두 번, 두 번 쏴요, 두 번... 오케이, 오케이, 두 번 쏴요! 가드, 가드, 가드... 저 새끼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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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여기서 말좀해 아정 안 맞는다 어 기다려봐 이거 내가 나도때릴 수있을지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 어이새끼 개새끼 이거 저어어떻게 잡아요? 내가 여기서 각도를 잡고 이렇게 쏘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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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피져볼게요 잠깐만요 나 피져, 나 피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제가 알기로 유도가 제가 알기로 유도거든요, 저거? 어, 내 앞에서 가드 들고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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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요, 나, 쏴요, 나, 쏴요 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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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돼, 아, 그, 죄송합니다 나, 안아줄게 나, 안아줄게 나, 안아줄게 잡아줘, 잡아줘 혼자, 혼자 절대 못잡아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쫄지마, 쫄지마 아니, 우리 라단도 잡았잖아 아, 야, 가드했는데 피달아,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간중, 간중, 간중 말이 안됨, 말이 안됨 아니, 이 새끼가 미쳤나 간중, 간중, 참지마, 참고 하나 참모 화병나 참지마, 뒤접...히 접해버릴꺼임 어, 참지마, 참지마, 참지마 나 감, 나 감 나 쏴 eighth disciplаты 나 쏴요 나 근데 너무, 너무 자존심 상해 나 위에서 떨어트려져서 응? 공중에 떴는데 떨어졌어 어쩔 수 없지 어? 앙그메룬 여기 주변이야? 여기가 아닌데? 생각해볼까 우리 나 엘드 링에서 전설의 방패 있지 않나? 제일 효율 좋은 방패? 이게 이거였나? 뻐꾸기 대형 방패? 아 이거 되나? 아니, 비문자 말고 그거 말고 그게 와아 왜? 저 안 앉았잖아요 제 방송하면 보실 수 있으세요? 제 피 보실래요? 뭐함? 아니, 제 피 보실래요? 진짜 아니, 너네도 보여주고 아니라 들어가봐 일단 어차피 금방 웁님 죽으니까 웁님 걸로 보세요 한 번 죽고 나서 보여달라 하시면 보여주실듯 가시쇼 그, 제 방송 가서 한 번 봐봐 자만 있어봐, 자만 있어봐 저기 앞에 누가 오는데? 내가 오른쪽 맡을게, 웁님 정면봐요 정면 앞으로 좀 가있어 내가 오른쪽 잡을게, 왜? 너랑 나랑 피 또 똑같은데? 아냐, 웁님이 또 낮아? 그래, 나 아픈 사람이야 우와아 나 오른쪽 잡을게 정면 잡아요? 나 간다? 어? 뭔지 모르지만 했어 나도 일단 앞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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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다아아아 뭐가 달려? 안돼! 아아아 그래 시발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널 지키려다 내가 어, 나 수척해졌어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엑 기다려 다시 돌아온다 어, 템라운 보리트 오, 석호트 오, 헤비 크로스부 이대로 앉으면 안 되겠지 안 돼 오, 잠깐만 저거 없던 새끼가 나한테 석궁 쏨 오우씨 어디지? 근데 나 뭐 수척 걸렸는데 수척이 무슨 디버프지? 뭐니 모르겠네 그, 피통 까이는 거 아니까? 여러 번 죽어가지고 피통은 그대로인 거 같은데? 저희가 피가 별로 없어서 계속 까이는 걸걸요? 그니까 더 못 까이는 걸걸요? 아니지 않나? 나 지구려 깎인 거 같아 내가 쏘게, 내가 쏘게 내가, 내가,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오이, 오이 수고마데다 오마에 와 왜, 왜 다시 와, 와냐, 와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하나 더 있어 기다려봐 하나 더 있어 이러면서 돌아오는 거 개 웃기네 내가 쟤를 일단 뒤잡으러 떨어뜨릴 테니까 왼쪽에 있는 애를 케어해 주겠어? 왼쪽에 누가 있어요? 이리 와봐 걸어서 와야 돼 걸어서, 걸어서 와야 돼 알쓰 알트 터내지 않아요? 쟤 보여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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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러면 저 왼쪽 처리할게 그래, 나 믿고 얘 뒤잡한다 응 됐어 나이스 나이스 잔모 기믹파일 어? 어? 앙빅하는 거 같지 않아? 앙빅 어? 어? 깜짝이야, 씨X 어, 깜짝이야, 씨X 어, 깜짝이야, 씨X 어, 깜짝이야, 씨X 흐 Crimson 옆에 사람이 총을 맞았어, 씨X 워 Theater 너무 힘들어 어, 아냐 우와, 개 cylinders합니다 에어 뭐야? 우와, 뭐야 억ласт 저게 여기서도 쏴? 하아아 앞에 사람이 총을 맞았어 씹 우와 우와, 이 게임 레전드다 나아... 어 잠깐만 제 앞에 제 앞에 사... 잠목 잠목 그 새X 선꽁 솜 조심해 그냥 내려오세요 빨리 무시하고 내려오면 안 된다? 어? 막 선꽁 솜 소리 들렸는데? 야야 뭐해 저 한 마리 더 있잖아! 두 마리야 빨리 내려와 그냥 왜 잡고 있어 아니 그냥 내려와 다행히 가다 맞.. 맞을 것 같은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나 앞에 더 있어 알고 있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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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휴 힘들다 이게 어? 쥐 하나 더 있어? 나 뒤에서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났어 애들이 너가 제일 위험하다던데? 어? 철투구 아니 근데 그거 어딨다고? 뭐가요? 우리 얻으려는거 저 나무 지나서 가야되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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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물어 내가 물어? 내가 물어!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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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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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좋은데? 턱 개아파 진짜 근데 괜찮아요 욕물기 진짜 그거 좋았어 근데 이게 시장 시발? 시장 시간이 느려서 앞에서 야 쟤 뭐해 쟤 뭐해 한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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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물어 아 잠깐만 어디 물어 아니 시장 뭐하는거야 나 만화 없어 나 만화 없어 자 나 물어 나 물어 나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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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패 떨린거 아니죠? 방패 덕분에 살았다 시발 어 잠깐만 참 네 나 물어봐 어 물어보라고? 나 물어봐 이걸 막히는거 같은데? 어 막히래 막힌다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나쁘지 않네 앞에서 막으면 내가 물면 되잖아 오케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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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우리가 가두리를 하자 나쁘지 않은거 같애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모을테니까 어 너가 이 상태에서 물면 되잖아 우리 그치 가운데 생각하고 그치 맞지 쟤 쟤 살아있는거 아니야? 아니네? 살아있어 어 갑자기 어 잠깐만 저 왼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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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예예예 어 잠깐만 나 우리 그것 좀 하나 하자 나 그거 빼먹고 있었다 우리 이거 쇼컷도 다 없애네 기다려오고 쌤 예? 그럼 어디갔지? 어? 그 그 그 이따 이따 잠깐만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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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없었어 뭐? 이거 아아아아아아 진짜 이씨 와아 뻥이고 이거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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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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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쇼컷은 다 빼놨더라고 아 저도 빼져있어 다시껴 빨리 다시껴 안껴줘 돼 안껴줘 안껴줘 돼 앞에 둘 우리 쪽에 왠지 하나 있을거 같애 야 여기 살아있는 있잖아 여기가 그래 내가 저거 잡아달라고 그랬잖아 나 이거 이거 잡아달라는거야 대저비 안돼 Carol 미 Positive interf oder 아유 죽기 전에 칭찬 한마디 정도는 해줄수있는거잖아 아니 뭐 좀 해줄수있는거잖아 아유 씨 귀onna 아 저거 Bass 아니 저 지켜있는데 우리 거기 오른쪽에 숨어있는 애 숨어있어? 나 걔 물게 아니야 나 생각있어 기다려봐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무는게 아니라 나 이거있거든 나무가 다 봤어 야야야야야야야 시선 빼 앉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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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앉는다고 어그로 빠져요? 이리로가자 이리로가자 머리 떨어지지 아 진짜 눈도 좋네 어허씨 투명망터다 이런거 없나? 겟냐고요 있어요 이거 은신올려주는거 그거 근데 그래봤자잖아 의태의 벨 아 근데 그거 안보이긴 한다고 하더라 아 저 조금씩 음? 하핰 하핰 그 뭐지? 가면 같은거 한다? 의태의 벨 의태의 벨 의태의 벨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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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건 좀 그렇다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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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맞아? 맞아맞아 맞아맞아 으쌰 천천히가 천천히가 아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저 새끼가 모를까? 모르잖아 그래 정신 네 잠깐 거거 멈춰와 내가 아 일단 쟤 지나가면 단검으로 쟤를 얘를 먼저 때릴게 단검 그러면 이놈이 일어나서 우리한테 오고만큼 물어 일단 쟤 잡고 저 앞에 있는 애 봐야돼 오케이 나 앞에 있는 애 그 어그로 끌리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여기 지금 일직선 통로라서 내가 앞에서 가드하고 있으면 기리끼리 그거 할걸? 해보자 해보자 간다 준비해 어 아니 아니 그걸 거기서 물면 어떡해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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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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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괜찮아 나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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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야 괜찮아 어머 지가보다 빨리 우네 잠깐만 죽지마 죽지마 물어 어떻게든 물어 오는게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 길을 돌아서 막았어야 되는데 됐어 됐어 나 해냈어 나 해냈어 나 근데 한마리 못잡았어 한마리 못잡았어 저 어떡하지? 저 어떡하지? 나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가 버텨 나 잠깐만 쟤 창이야 쟤 죽 창났다고? 무기가 창이야 무기가 창이야 무기가 창났어 아 너 흘러가 나 왔어 RedZe 아 쉬밟 안돼 나 흘러가 나 흘러가 나 흘러가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아 나 흘러가 지금 말을 하라고 말을 하시라구요 말을 낭일 줄 몰랐지 아니 왔다고 했잖아 나 다 왔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내가 나 이미 전에서 벗어낸 것 같아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다 왔다고 말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니 희한으로랜딩하는데 뒤에서 어 어 이 인간 진짜 안되겠네 이거 너무 어렵다 난이도가 나 진짜 범편보다 어려워질 거라 생각 못했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워져? 아 나 두려운데 나 진짜 오래 살 것 같은데 네 내 방송 볼 수 있어? 볼 수 있음 내 피통 보여줄까? 거 거기서 더 안 안 줄어들 거예요 언니? 아니? 내 피통 어떻게 보여주지 이거? 그 ESC 누르면 보이지 않아요? 아 나 더 줄어들었는데 봐봐 봐봐 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건 이건 에스테가 필요가 없어 이제 우와 진짜 나 이렇게 저 옹피 처음봐요 더 작아질 거 같은데 잘못하면 다 잡았지 그래도 오오오오오 네 다 잡았어요 남 온다 남 온다 남 온다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눈이 좋아? 근데 어차피 한 방이면 죽겠네, 우리 위에 고취벌레 아, 나 이 정도 괜찮아 오, 얻었다! 아,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아, 이게 뭐야? 아, 뭐야? 뭔 세계의 빛골이여 아, 저긴가? 어? 어디? 저 밑에? 맨 밑에 있다고? 아, 맙소사 아, 설마 저거야? 저 전설템 저거? 전설템 아닐걸요? 어, 봐봐, 지금 내가 손 가리키는데 봐봐 아니, 아니요, 그, 언니 요 바로 밑에 보면 소금요새 하나 더 있거든? 아 저거 어, 근데 야, 저건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안전하게 그때 언니는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떨어져 죽었거든요? 응? 흫흫흫흫흫흫흫 똑같이, 형 또 같이 지셨어? 어, 진짜 똑같이,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떨어졌어, 진짜 완전 똑같애, 나 그래, 어 그럼 결과적으로 저 나무 있는 데 가야 되네 그치 우리 우리 어떻게 잡아? 저 잡을 생각할라고, 지금? 저 근데 못 피할걸요? 아니야, 피할게 아니, 우리 그, 그거 하면 안돼? 그 베일? 다시? 베일 볼라나? 너무 가깝나? 그, 그러자, 아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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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여기 갈게요? 응 변신을 할까, 이미? 미리? 아니, 난 점프 못하잖아, 그럼 아, 그래? 우리 사다리 타야 되는데, 베일 사다리 타죠? 베일이 사다리 타, 아 되지 않을까? 해봐 아, 일단 가볼게 어, 이번에 좀, 괜찮은 거야 아, 진짜! 땅걸래! 호호호호호 아잇 너, 씨, 너 그거 나 죽였어, 너 조심해, 너 너 마법 함부로 쓰지마, 너 진짜 너 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다 된다는 거 오케이 잘 생각해놔, 너 아주 너 조심해, 너 그거 사다리가 없는데요? 내 내려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 아, 야, 저로 뛰어내리면 되지 않을까? 어디? 죽지, 장난, 장난 죽지 않을까? 아니야, 이 정도는 살아, 느낌상 내가 가볼게 아잇 혹시, 그렇게 아, 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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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잇 아잇 사고, 사고 아이, 칠 따랐잖아, 칠 아잇 엄살이 심하시다 야, 너 휠 어떻게 좀 해봐라 휠 진짜 뒤지게 시끄럽네 아, 또야? 가 가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으면 풀린다 아잇 씨 빨리, 빨리, 빨리 난 아까 먹었어, 미리 먹었어 아, 그, 쇼컷에 놔, 그냥 방향키로 돌리면 되잖아 가자, 가자, 가자 뭐하는거지, 근데? 온다, 온다, 온다 오른쪽에 붙을까? 왼쪽으로 붙는데? 아아, 망설이면 곧 패배임 야야야, 그만 움직여, 그만 움직여, 제발, 그만 움직여, 제발, 가만히 있어, 제발 가만히 있어, 의심하잖아, 씨 숨 참아, 숨 참아 언제가? 가? 뒤돌면 가만히 있어, 봐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손가락 떼, 손가락 떼 열중샷, 열중샷 아,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해 주라기 공원 같네 절대 움직이지 마 절대 움직이지 마, 절대 움직이지 마, 너 움직이면 다 죽는 거야 가만히 있어, 너, 진짜로 아직이야, 아직이야 보내, 보내 나 손 떨려 슬슬, 슬슬 슬슬, 슬슬 어, 음님 응? 나 청투해야돼 나도 야, 기다려봐 갈까? 아, 잠깐, 잠깐 뭔가 이상해 됐다, 가자, 가자, 가자 아이씨 어디, 어디 거기야? 거기 길이야? 여기 길이야? 여기 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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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야 예스 됐어, 됐어, 됐어 자, 가자,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어디야, 길을 확실해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아, 밑에, 밑에 조심해 밑에 그 새끼 있다니까 뭐? 그 새끼,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이 새끼 막 후루루루루룩 했던 새끼, 그거 어떻게, 뿌리값이요? 아냐, 아냐, 기다려봐, 근데 기다려봐 이거 일단은 이루와, 이리로 여기 없지 않아? 바로 아래에 있다고? 있어, 있어, 있어 아, 여기서 존낭 참 많아 BTS 디스 내려와 앗! 히히힣 아니, 씨발 맞잖아 제말자 ぷ siis 허어우어, 현재 концент 여려와, 열 sadness 내가 받을께요, 잡아 열어 빨리 열어 열 lly 마 Woody 이거야? 이거야? 9개, 10개 rewarding 나 브레스 싸, 물어 힐 없어? 힐 있어 제 힐로 데미지 들어가는 거야 아 나 도트힐 아... 아니야 내가 이거 브레스로 지질게 그 액티키스 부패 갈게 간다? 어 가 짧지 않을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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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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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자 나 휘석 간다 휘석 간다 오 오오 오 도망가 오 오 이거뭐지 도망가 오 이건들은 도망가 오옹 도망가오옹 도망가 오옹 도망가 오옹 도망가 오옹 그런데 음악은 ăn 조그로 그럼 그거... 아 이거 엔딩 보기 전에 그... 그 뭐지? 아이템 중에 저게 뭐야 좋은 거 있었는데 나 이거 마리카, 금양마리카도 얻고 싶은데 그거 얻을 수 있어? 아 우리 그게 없네? 황금나무의 운총 플러스 2인가 있지 않아 이거? 어? 그거랑 뭐 있었는데 더 좋은 거 탈리스만 황금나무의 운총... 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네 물이 안 먹었어요 그거 재해 도읍에 있다고? 지금 먹을 수 있나? 그럼 잠깐만 일단 차비 먼저 얻고 싶은 게 이거 마... 그냥 마리카라고 시기? 어 그냥... 그냥 낙인 중첩이 되니까 그... 그거 먼저 해 그러면 시프라강... 에 있다는데?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거기는 어 왜냐면 이게 신앙신비가 이거라서 이건 좀 먹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낙인 중첩 되지 않아? 될걸? 아 중첩은 안 된다 아 중첩은 안 돼? 근데도 얻어두는 게 좋은 게 그... 항상 그... 그... 극한의 상황에만 그거 하지 말고 좀 중간 단계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아니면 일단 낙인 먹지 말고 급한 거부터 먹자 일단은 그거 피톡 늘려주는 거 플러스 2 그거 먹고 어... 어... 잠깐만 이제... 그... 마력 관련한 건 하도 못 먹는 거잖아 우리 왜? 그... 무너져가지고 도우? 아냐아냐... 뭐... 그래도 못 먹는 거 꽤 있을 거 같애 우리 그런 것도 하나도 못 먹는 거 아녜? 그 전승인데 기력이랑... 아니 기량이랑 막 이런 거 올려주는 거? 나 지금 지력, 근력, 신앙밖에 없는데? 그것도 있고... 아... 뭔가 좀... 흠흠 이거 신... 신앙... 신비... 지력... 흠흠 용 대형 방패? 그 뭔데요? 모인 신도 서포가 없대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물리 경감, 용 방패... 어? 그거는 좀 필요할지도 기도 데미지 증가? 어? 나 저거 먹고 싶어요 어? 그거 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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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종로? 어? 나 기도 먹어야돼 나 기도 먹어야돼 사종로? 여기서는 더 이상 없는 거지? 그러면 네 사종로가... 아... 나 거기 어딘지 기억이 얼핏 나는데 운님 우리... 그... 조향병을... 하... 그냥 운님 거랑 나랑... 그냥 하나씩 그냥 컨셉으로 잡고... 나 신앙으로 가고... 음... 그걸로 갈까? 그... 흠흠... 기량으로? 그거... 맨손으로? 왜냐면 조향병이 4개가 있는데요... 그게... 그 능력치마다 달라 그니까 내가 모든 조향병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 조향병을 쓸 건지... 뭐 이런 게 정해야돼 그래도 미리 얻어... 얻어놓으면... 그 선택지가 늘어나잖아 맞긴함? 흠흠... 잠깐만 근데 잠깐만 얘기 좀 정리 좀 할게 여기 용방패라는 게 있대 이게 뭔데요? 용대형 방패가 있대 물리 데미지 경감이래 물리 경감 제일 높은 거래 이걸 먹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 어딘데? 어떻게 오는데? 여러분? 혹시... 그걸 알고 계시다면 탈리스만... 용대형 방패 탈리스만 전설 탈리스만 이랬고 어? 진짜? 국밥이래 국밥 말레니아 엘리베이터 바로 위라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네 맵 켰습니다 말레니아 가기 전에 건물? 그게 어딘데? 쉽다고? 배수로? 배수로로 갈게요 그러면 우리 바로 위에 배수로로 와 음... 좋게 아 여기 거기구나 배수로? 어 그렇지 찹이 있는데 바로 위에 아 인권템이야 무조건 얻어야 된대 무조건 있어야 돼 나 왔어 여... 여긴가요? 쭉 가면 건물 지붕 나무 타고 쭉 가서 구멍 타고 가면 있는 상자 어구구 얼핏 기억이 나는데 이쪽일거야 어 그래 기억난다 얼핏 여기서 좋은 방패도 나오는데 유일하게 주는 그 방패도 있던데 아 나 이거 좋지 않은 기억이 어 잠깐만 나 몸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 어 잠깐만 나 몸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 잠깐 뭐지? 늘 그랬어 너 어 잠깐만 나 뭔가 뭔가 굉장히 거부반응이 일어나 너 미안한데 안 그랬던 적 거의 없어 어어어어 쏘리 내가 알기로는 여기 아래에 avec 이쁸 방패 성수방패인가 들고 있는 애가 있는데 걔가 주일하게 이 게임에서 그거 주는 애로 알고 있긴 한데 어?! 슈퍼 흐흨 어? 나쁘지 않지 어디 있는데 걔? 걔는 여기 아래에 있을 거고 일단 우리가 먹으려는 건 이쪽으로가야 할 걸어 내려가지 말고 위로? 여기? 여기? 여기 뭐가 있어? 야 너는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너희는 진짜로? 여기 바로 아래에 방패 있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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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진짜 너희들 진짜 지붕에서 내려가야 된대 아 이거야? 이 빵꾸? 아 잠깐만 아 여기 고참이 죽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야 아니야 해볼게 해볼게 먼저 갈까? 내가 갈까? 먼저 가세요 어 슛! 오 잠깐 나 안갈게? 오지마 봐 저..저..저 새끼들이 지키고 있는 저 상자인가요 혹시? 아 참 내려오면 쟤들이 거미 쏘거든요? 어 잠깐만 나 여기서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어 해봐요 나 가드 들고 있어서 지금 방어해주고 있거든 어 될 것 같은데? 아 위치만 위치만 아 저 뭐야 저 애매한 나무 아 저 뭐야 저 애매한 나무 그럼 이거를 내가 옮겨서 아니면 내가 앞에서 어그로그로일까? 아 여기 아씨 그거 어 내가 여기서 어그로 이렇게 끌어줄테니까 내 뒤로 내려와 지금 내려가요? 내려와서 어? 누가 방금 내 뒤에서 마법 본 것 같은데? 내려와 내려와 막고 있어 내가 거기있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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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있지마 어 어 선생님 제가 앞으로 날아갈게 잠깐만 나 이거 물량먹고 그냥 내가 내려가서 그냥 브레스 풀어버릴게 어 그러기에는 너무 어 나도 아픈데? 어 쏴 쏴 쏴 쏴 쏴 나이스 만화 없어x3 나 간다x3 또 쏜다x3 굿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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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x3 나이스 Nice 너의 있어 또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잠깐만 하나 더 아 저세키? 저세키 내려와서 없을게 아. 잠깐. 휴 다행이다 휴 어 빨리와 빨리와 뒤에 또있다 ogr Zwe world 네ис 튜вòg 나 방패 얻어줄거야? 얻어줄게 x3 이거 얻은거아니야? 자 someone 아니야 아니야x3 우와 아냐x3 아냐x3 자,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했어, 마무리했어 오케이, 거기 있어 금방 갑, 금방 갑 거기 있었음 아프다 와, 이렇게 했는데도 아프네 감방 건 좀 빡센데 어, 잡았어? 5,000원 들어왔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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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잠깐만 농소리난다 아, 잠깐만, 실패! 제발 어, 나 망가 없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진짜 개 실패, 진짜 개 실패 진짜 한 대, 진짜 딱 한 대 누가, 누가, 누가 이 새끼, 이 새끼 싸가점 새끼, 컷 오케이, 나이스 나 영양 안 먹어서 죽었다 이거 근데 방패는 방패는 네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여기 내가 알기로는 말이야 어, 네 여기에 그 기사 같은 새끼가 안에 있어 여기, 여기 가만있어, 조심, 조심, 조심 여기 어떤 거 같은데 여기, 어?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샤끼가 들고 있는 방패 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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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오케이 내가 От줄게 GI站I 미쳐 x3 오케이x2 어이 문 경직을 안 드시나? 나 문 닿아 x4 우어엌 부어x3 으어어어 오üm 나 왔어? 안나왔어 나 왔어 나 왔어!? 한방위 나 왔어 성수대거 아 Зия아아아!!!! 성수대거 성수대거 기사대거 물어요!!!! 아니 이게 나와? 한방에?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 이 자식 대단해 아니 근데 무거워 아니 무거운 건 늘리면 어차피 우리 체력 안 찍어서 뭐 많아 어 어 인력이 부족해 찍으면 우리 체력 다 빼서 없어 뭐 없어 그치? 어 이거 봐라? 짠?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갑자기 생각남 아아아아아아 나 또 동그라보 신성농패인줄 알았네 밑에 더 느리 보였어 이씨 아아씨 반응이 한방자 느리구만 여기 이제 끝인가? 나 까먹고 있었어 저거 방패 여기 이제 뭐 더 없나? 우리 운 진짜 대박이다 와 개쩐다 이게 한방에 나와 0.5%래요 운님 와우 진짜 대박인데? 로또 사봐 오늘 이미 쓰지 않았을까 이거 아니아니아니아니 어 그 다음에 짐운석 방패? 그거 좀 탐나긴 하는데 나 기도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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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그 미킬라당 엄청 어렵다고 했을 때 지문 섞이고 뾰뾰기로 창 찌르면 깰 수 있다고 했던 그 전설 방패 아아 맞아맞아 그 돌 방패이잖아 아, 뭐 두꺼운 거 그거야 수도 지하에 있다고? 응, 그건 아마 수도 지하라서 오... 근데 그건 아마 내가 알기론 뭔가 몬스터가 어렵진 않을 거야 그거 그냥 가는 길이 그냥 엿같은 아, 근데 우리 점프킹은 잘하잖아 나 점프킹 못 깼는데? 아이, 진짜 할 수 있어 어딘데? 하수구 맨 밑? 하수구가 어딘데? 그 보면은 우리 처음에 그 황금나무 밑에 보이죠? 네 거기 주변에 지하대로 옆인가, 이거? 아닌데? 잠, 어디였지? 흉주가 버려진 밑바다? 로데일 지하 로데일 지하묘지? 짬모그 잡은데? 아, 거기 어, 여기 맞대 로데일 지하묘지야? 어 그래? 어, 잠깐 우린 나 기분이 안 좋아, 여기 오, 나 저거 머리가 오, 나 기억이 안 좋아, 언니 일로 와서 봐봐 여기 딱 보는 순간 기분 진짜 안 좋아 님, 근데 그거 계속 아까부터 기분 안 좋아 아니, 기분 안 좋아, 이거 봐 나 여기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잠시만, 나 퍼프 줄게 여기 아니라는데 여기 아니야? 어디야? 밑바닥? 밑바닥? 흉주가 버려진 밑바닥 맞지? 바로 위에 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까 그 기분이 안 좋은 곳이 아니네 어우 어우 아, 나 여기 어딘지 기억나 아, 맞다 이거 그 뒷길 말하는 거구나 여기서 미친불의 봉인 쪽으로 가면 된대요 그래, 그래, 여기 아마 직진하면 아마 방 뒤에 그 보스 잡은 방 뒷길이 있었을 거야 맞아 우리 근데 그때 그걸 왜 안 얻고 갔을까? 글쎄요? 지쳐 있었나? 고된 모험에 여기 빡세긴 했어, 우리 짠모그한테 좀 시달리긴 했지 맞죠 이거 왜 안 갔지, 근데? 이리 오면 됐었네 이거 뭐야, 무슨 축복이야, 이거는 아무도 안 알려줘서? 흉주가 버려진 대성당 이리 왔으면 됐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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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어... 여기구나 죽은 거지? 쟤 언니, 가서 쟤 한번 때려보실래요? 아, 거기...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여기 다 죽은 애, 여기... 오, 깜짝이야 아, 잠깐만, 여기 한마리씩 이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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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아니, 얘네들 아마... 그거... 얘네들 부금 담당이라 안 때릴걸, 우리? 진짜요? 응 얘네 부금담당이야 이누 끼는? 이누 빻다 가라 조금 저 개새 잘 무는데 그럼 여기서 일로 가던가 얻은 적 있음? 저는 안 얻었었어요 그래? 난 방패가 필요 없으니까 저 대형 방패 한번도 안 껴봤음 아 진짜? 생각보다 든든함 그래요 나는 왜냐면 치고 빠지는 플레이를 좋아하는데 왜 아 이 씨 봉쇄 아 씨 아 저 새끼 진짜 뭐야 왜 저래 저기서 뭐하는 짓이야 저 새끼 야 니네 왕 죽었어 인마 아 여긴 안 죽었나? 죽었지 그치 그림자의 땅으로 갔으니까 나 아 안주면 안되겠죠 그냥 와 어차피 몬스터 별로 없어 걔네 잡으면 뭐 없어 흑흑 이거 찍고 가야겠다 진짜 새끼가 새끼 아 그거 복수했어 오 나이스 이야 퍼토뿔 있다 어 안 좋은 소리가 나는데 앉았어? 안 앉았어요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어디서 나왔어 갑자기 갑자기 한 새끼가 나와서 날 때렸어 야 뭐야? 얘 여기 없었는데? 너 앉았다네 새끼야 아 앉았네 어 내 소울 씨 아니 왜 거짓말해요 참니 나 처음에 안앞고 왔다가 그 빠른길 앉으라고 해서 앉았었어 미안한데 어이 복수해줄게 복수해줄게 복수? 내가 해야지 복수다 이 새끼야 복수다 이 새끼야 오 마지막까지 끝까지 쫓아와서 죽여 손줄 나 이거 정신 한번 차려야지 이거 그냥 나 참 목소리 왜 이렇게 작아졌지? 너 목소리 작아졌어 저요? 예 클릭은데? 의자가 높지? 몰라 키웠어 안돼 내 돈 내 십만 소울 어떡할거야 나도 없어졌어요 저 너 때문에 없어진거잖아 나는 나도 없어졌어 100점이잖아 나 1600원 남았어 저기요 저 1100원 남았어요 뒤질래요? 네 그걸 왜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파닥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면 죽어 오 이게 이제 여기서 내려가야돼 여기 아래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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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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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변에 길 보면은 그 관 뚜껑 같은데 잘 보면은 그 아이템 있을거임 네 여기요? 어? 그 잘 두변 봐봐 애들한테 물어서 봐봐 애들 알려줘 굉장히 역겨운 곳에 있답니다 굉장히 역겨운 곳에 있답니다 거기 말고 일로 와봐 어 여.. 봐봐 지금 여기서 응? 내 바라보는 방향 아래 관 뚜껑 보여요 저기? 음.. 네 저기 뭔가 해골 같은 거 쓰러져 있고 뼈 있는 거 보여요? 어 네 어?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잠깐만요 시끄러워 저런 나가 집중력 떨어져 아무튼 저기로 가야 함 어 근데 저걸 가려면 저기 온리 다운을 해야됨 지금 보시면 저쪽에 관 뚜껑 있죠 저런데 저런데 밟고 가야됨 여기서 절로 갈 수가 있어? 여기로 떨어져야되는 거 아니야? 어.. 이게 아.. 길이 어디있더라 이거 지문석은 천막 뒤에 따는데요? 천막.. 천막이 어디있는데? 텐트 깨는 거 유도해야 된대요 뭐? 아! 기믹이야? 이거 여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가봐 가봐 근데 안보여 그거 구라래 야.. 자꾸 왜 가짜 정보 흘려 천막 아니래요 야이씨 저거 맞아요 저거 맞아 저거 맞아 거기서 이렇게 가 길이.. 내가 할 기능이 쭉 어 오오.. 그래그래그래 아 고오오오 기억났다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저 앞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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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럼.. 오이씨.. 잘가잖아 여기는 위험한데? 와 하나 둘 둘 셋 왜 잘하지? 여기는 진짜리 위험해 이건 갈.. 갈 수가 있나 이거? 아아아아 하이 아아암아 아아암아 서프라이즈 나아이스 저거.. 아니, 저거였나? 저거 맞겠지? 잘하잖아? 어, 근데 저렇게 가는 건 좀 신박한데 나 저렇게 갔었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연탈 걸! 아, 이 연탈 걸! 자, 위로 올라가서 다시 오세요 아, 이 연탈 있으면 된 건데, 이거 미친 걸의 본인이에요? 네, 그, 아냐, 아냐, 그 말고 흉조가 버려진 대성당? 네네네 아, 이거 이 연탈 있으면 먹는 건데 어? 나 먹.. 아, 뭐야, 이거 뭐야 마법이었어, 이거 뭐야 뭐야? 뭔데요? 무슨 마법? 발광 전염이라는 마법이었어, 뭐야 이거 에이, 지금 안 먹어도 돼 아니, 근데 이거 네 거 같은데? 아니, 발광 안 쓰잖아, 우리 쓰면 되지 이 안으로 들어오면 된대 일단 와, 나 기다리고 있을게 자, 이거 점프로 가지 말고 구르기로 와 어어 구르기로 오면 환쾌 와지네 아, 이거! 어? 이 천막 뭐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바이러스 나 대충 알았을끼는 6 위에 있어? 네 기다려 저기 내려가는 줄인데? 내려가 여기구나 아 각자 이동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다 그 구르기로 가 샘 떨어질 때 저 구르겠다 죽었는데요? 그거 너무 성급하게 구르는 거 아닐까? 오잉? 기다려봐 나 가볼게요 그 첫번째 에서요? 비석에서요? 음 거기 있어봐 내가 갈게 나 떨어진다 조심해 잠시만 잠깐 잠깐 뒤로 와봐 여기서 이렇게 굴러 그냥 굴러 노멀하게 굴러 나 안 굴러졌어 눌렀는데 나 왜 안 굴러졌지? 아니 약간 또 자동으로 굴러진다더니 이제는 안 굴러져? 아니 눌렀는데 진짜 꾹 눌렀는데 네 쉽지 않네 크흠 개웃기네 다시 가요 으흠 이거 예전에 근데 고차비가 나한테 알려줬던 건데 점프하지 말고 구르기로 가면 가진다 그러나 여기 저 내려갔던 기억은 있는데 굳이 저걸 먹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랬을 듯? 보고 있는 거야? 네 내가 여기서 방패로 막아주면 좀 덜 떨어지지 않을까? 아 또 못 굴러 너 왜 안 굴러져? 분류를 눌렀는데 방금 스페이스바 소리가 안 들렸어요? 들리긴 했는데 아니 점프가 난 것 같아 저기 아까 점프를 한 번 했었거든요 편하게 해요 그러면 점프를 해볼게 뭔가 될 것 같아 창차비에 도전 창차비에 도전 창 요시 출발! 자! 아! 잘! 아! 아버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내렸는데! 아 아버지! 아 힘드네 정말 여러모로 아버지 내려가요! 내가 먼저 가 내가 뒤따라 갈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구르는게 낫다고 아니 뭔가 점프라도 쉬워 그래? 이거 굴려도 어차피 똑같이 밟히는 판정일걸요? 그 잠모판정이어가지고 아 그런가? 응 떨어지면 밟히는 판정 조심해 조심해 여기서 오케이 올 그냥 어 어 그렇게 가게? 나 안 먹을래 아니야 먹어봐 할 수 있어 싫어 안 먹어 저 어차피 안 써 미친물 별로 안 좋단 말이야 아니야 저거 국밥 될 수도 있지 안 먹었잖아요 안 썼잖아요 아 왜 근성이 벌써 이렇게 후달려 아니 나 미친물 별로 안 좋아해 왜 아 그래 지문석 방패 먹고 놔줘 그럼 쌍방패 쓰게 그래 그래 그 옆에 관짝이 있었다고? 진짜? 응 어디? 나 아까도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일단 그 길이 맞긴 해 아니 언니 비켜요 여기서 오래 아 아 아 아 먹기 싫다고 너무 몸으로 시위하는데 어깨 신중하게 함 막 대충 안함 잔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죽은 곳에 말하는 거래 뭐가? 어 응 응? 일단 가봐 내가 알려줄게 일단 이것도 일종의 재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 하하하 디엘시에 이런 게 있었나? 하하 누군? 자 여기서 권실하게 살짝 오 오케이 자 여기서 점프 어? 잘못한 거 왔다 아 쓰읍 오육이 꺾인게 태도로 보이는게 굉장히 신기하고 조심하다보니까 오히려 긴장이 싸워도 못하는 그런 놈 긴 번이야말로 두 번 다시는 세 번 다시는 다섯 번 다시는 열 번 다시는 그렇다면 뭐하면 더 믿어보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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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처음에 점프했을 때 거기서 멈춰봐 도착하면 어? 어 그치 그 다음에 그 뒤에 뒤에? 처음에 뛰었던 방향이랑 똑같은 곳을 보면은 아 여기? 아래 어 지금 얘가 어딜 보고 있는거지 뒤에 아냐? 너 뛰었던 방향 거기 아니잖아 어 뒤에 어 반대 반대래잖아 어 거기 아래 비석 하나 있죠 도 안 죽어요? 어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도 밑에 어 근데 여기서 뛰었잖아 그걸 그냥 구르기로 가면 잘 가져요 그렇죠 그렇죠 어 반대편 아이템 있는데 똑같이 구르기로 가면 돼 어 그렇지 거기 대기 움직이지 마 흡 지금부터 움직이는 새끼 나 범인이야 응 가만히 있어 숨었어 마법 먹었어?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어허 야 야 야 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 새끼야 야 야 야 야 야 너 장난이 도가 지나쳐 어 요거 요거 안에 있는거 저거 얘기하나보다 아냐 여기야 여기여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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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모비 부셔야 되는 건데 저 안에 있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가봐 오 저 피 봐요 흐흐흐흐흫 첼사 어? 뒤덮이 돼 뭐야 아니 미안悍나 뒤덮 제 소울 아 제가 벌어다 드릴게요 아니 그 뒤접을 갑자기 아니 진짜 저는 뒤작이 되지 뭐야 아니 이거 아군판족이라면서 뒤잡은 왜 되는거야 아니 뒤잡을 갑자기 아니 저도 좀 당황해 죄송하게 됐고요 아니 저 찰싹인 줄 알았는데 푹찍이어서 좀 죄송한데 근데 이게 저도 사고고 제가 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시위바 이게 뒤잡이 되네 이게? 아니 말 더듬으시는 거 계속 기네 그러면 이거를 네 그 거기로 가자 어디? 어... 그그그그그 차비가 얻으려는 거 그거 어디서 얻어요? 기도대 인증? 그 무슨 신포? 신포도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응 서포? 남아있냐고 물어보는 거 보니 그 퀘스트는 없고 그냥 얻을 수 있는 거 하나 있다고 하던데 서포가 그냥 얻을 수 있다 그러던데 아 검색하러 갔어? 밀리센트 퀘스트 끝자락이라고? 그게 뭐야 미은이의 서쪽패요? 네네 기도 서포요 나 근데 서포라는 말 처음 들어봐 그런 게 뭐야 도대체? 나도 서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응응 서포가 뭐야 도대체 동쪽? 사리야 갱도? 사리야 갱도? 들어본 적 있어 그거는 갱도면 여기 뭐 그 그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것도 고차비어로 말하면 맞어 시리아 갱도가 어디? 라단지역에 있어? 보자 어? 찾았다 시리아의 결정갱도 이건가요? 어? 찾았다 시리아의 결정갱도 이건가요? 뭐야 그 휠? 이거 이거 쥐프로예요 풍차 돌아가는 풍차 돌아가는 풍차 돌아가는 소리가나? 약간 드르륵드르륵하긴 한 존나 유명한 건데 이거 일단 전 시리아 결정갱도라는 건 찾긴 했거든요 어 그래요? 거슬리는 건 아닌데 존나 옛날 그 추억의 마우스 소리라서 어? 쥐프로 개만 쓰지 않아? 어? 로지텍? 쥐프로? 나도 나 G50인데 나도 오오 시리아 결정갱도 맞답니다 이리로 오시죠 일단 사리아 사리아야? 응 하이 그 그? 어? 어디갔지? 줄까요? 네? 드려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 그것도 있고 와 근데 얘는 진짜 단단해 보이긴 한다 여기요 제 뒤에 있는 것도 드시죠 사고 변상입니다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음 음 음 맛있다 존맛 에휴 됐다 아니 난 얼마 없었는데 기다려봐 캬 이거 이거거든 야 근데 진짜 단단해 보이긴 해 뭐지? 그 어디로 가야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돼요? 아 저게 풀강하면 마법 데미지나 물리 데미지가 거의 없는 수준이야? 그거봐 빰 빰 빰 샌트위치야 저 참고로 못 뛰는 중임 뭐 금력 얼른 찍어야겠다 이거 날 줄 때가 아닌데요? 우린 금력 겁나 찍어야겠는데? 내 말이 크시한테다 어디로 가야돼? 밑에 여기 갱도 밑에 있어요? 음 아 안에 있대 오 여기? 저.. 저건가 본데? 어? 아아 이씨 이씨 빨리 가야 이제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이거 쇠키가 쇠키 쇠키가 이거 왜 안 떨어져 쇠키 떨어져 이씨 떨어져 떨어져 이거 왜 안 떨어져 하하하 아아 어?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건 진짜 맞을 줄 몰랐어 여기 가자 여기잖아 에? 벙이야 뭐야 장난 나 여기 안 가고 싶어 나랑 동시에 느꼈구나 그걸 아 잠깐만 여기 여기 다 유도 아니야? 응 응 여기 우리 납치돼서 온 데 아니었어? 여기 자 가자 하하 이 새끼가 하하하 방패 껴 가자 그 벌레 새끼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쟤 쟤 쟤 쟤 창 창도 갈아야돼 창 얘 다 치.. 근데 얘는 그냥 노동자라서 공격 안하지 않나.. 저 X3 저 새끼 저 새끼 쏘고 쏘고 어 여기 약해 근데 어 뭐야 휠 왜이래 네 머리 위에 벌레 너 피X2 여기 안 맞아X3 이리로 오고 룬 하나 있는데요 잠시만요 어 저거를 어.. 쟤 못.. 안 떨어지나? 내가 해결해볼게 내가 해결해볼게 떨어졌다! 얘 떨어졌어 떨어졌다! 오케이! 죽여! 어! 으어! 오! 오!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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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조심! 와.. 진짜! 마법사들은 저게 문제야 와.. 이거 공격을 못하겠다 나 뭔가 현실적이라 더 재밌는 것 같아 난 와.. 개살벌해 어 내가 저 위에 벌레 죽였어 어머 깜짝이야! 이게 무슨.. 이게 딜이다나 아까 이 구르기도 아나 똑같아 있을거에요 법사들 엄살 하나는 알아줘야 된다니깐 아 진짜 기사논데 비키세요 조심해요 나한테 얘기했어 얘기했어 저기요 저기요 통보식 그거 야 잠깐만 저거 어떻게 봐 조심해요 언니 얍 난 또 무적 야 이 새끼야 꼭 하고 있어 어 그래 간다 선생님 이 새끼 잘 싸워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어 이 새끼 거의 뭐 과는 줄 씨발 아 그래 잡아 너 개쩐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건 좀 개고전인데 아 뭐야 이거 호에루니자나 뭐야 어디야 이거 잠시만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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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아니 너 그 에임 되게 좋아졌다 어 나 나 나 성장했어 언니 어 진짜 애가 달라져서 왔네 혼자 뒤에 씻기더니 성장했어 우리 길 어디야? 길 어디야? 잠깐만 어? 길 어디예요? 아 여기 길 헥... 아 잠깐만 이쪽이었나? 어 뭐야? 거기야? 여기 아니야? 여기서 뭐 어떻게 가는 거 아닌가? 이거 무슨... 타고 타고 넘어가는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가건물 지붕이래요. 쪽인가봐 저기 있다. 사다리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기 저거 저 위에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이거 내가 읽으면 어디 들어가서 돌아 나갔던 기억이 살짝 있는데 이거 어디더라? 얼핏 기억이... 거기 길이 있어? 아니요. 어두워.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안 부서지나? 아니네? 아 여기 있다. 언니. 이렇게 해서 아 아 굿 저거 안 먹어? 뭐가 있는데? 위에 아 아 아이씨 못 먹어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다고? 어 봐봐요. 거기서 이리로 뛰고요 이렇게 먹었어? 뭐야 이거 뭐 뭔데? 개쩐다 맛있는 아이템이야 뭐 에우니아이 나비 뭐 이런거 없는데? 아니 너 뭐하는데? 하하하하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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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그래 아잇 teachers asyun 근데 저 뻐꾸기 휘석 뭐 있나? 저거 한번도 안써 봐 뭐 opinion job 어? 마력탄환? 이게 뭐야? 우와 어? 아 어어 왜 이거 마법을 써져 이런게 있네 에이 마 안 돼 안 돼 어 하하 하하 으 으 으 으악..,... ㅎㅎ 으와와와 잠라잉 으아아윽 ㅎㅎㅎ 참 nin 뭐예요? 우왁가다가 고민하다가 제가 양님이랑 다 썰levant 으흐 São 그 정도는? 아니 뭐 그 정도까지 아니 진짜 제 화면에서 진짜 개놀래요 진짜로 아 그래? 아 옆에 갑자기 뭔가 뻔쩍하고 빛나더니 애가 창 들고서는 잠깐만 여기 길이 어디야? 여기서 왼쪽인가? 우와 앉으면 안 돼? 네 존나 웃기네 아 알겠지 어이 공겜이야 좋았어요 하하 소울 소울 뭐 갔지롱 뭐 왔어? 가자 어? 여기 희석있다 단석 단석 좋지 우리 무기 새로 쓸 거라서 단석 많이 먹어 놓긴 해 단석 아마 DLC 가면 뿌려줄걸? 이거 뭔가 가짜 길 같지 않아? 아니네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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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 게임 아닌데 말이지 바로 스캔부터 어어어 어 나 흑염 뿌려 나 흑염 뿌려 나 흑염 뿌려 어 어 오오오오우 으아하하핰 하핰하핰 우리 뒤에요 페어핰 와 깜짝이야 시발 이 개새끼 뭐야 어디다 온 거야 이 새끼 이거 와 공포게임 맞네 인정 어디서 많이 본 하늘이다 쳐돌았네 이 게임 잠깐만 미친 깜짝이야 진짜 잠깐만 나 이거 또 가야 돼? 잠깐만 여기서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좋아시오 빨리 와 얍 사다리 타고 오케이 다 잡았죠? 깜짝이야 왜 왜 왜 왜 자꾸 놀라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놀라는 거야 아니 나 저 소울 먹는 것 때문에 아니 그걸 그게 놀랄 일이야? 나 어떡해 나 쫄보 심장 이거 먹으러 이동하지 않았었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고 뭐야 안반발파 안반발파 안반발파? 뭐야 멋있다 이름 신기하네 여기 옴님 예 씩씩하다 나 진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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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아니다 법사니까 그럴 수 있지 채석 지팡이 먹었다 어 이거 쇼컷이다 이거 어 언니 여기 색이른 단석 이거 먹고 가요 어 이거 이거 먹고 이거 보고 가 어 쇼컷이야 이제 이리로 오면 다음에 오케이 예 색단석 근데 우리 색단석 이제 다 살 수 있지 않나? 그쵸? 야 우리 여기를 안 왔었나 보다 어 왔는데 야 야 잠깐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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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드무비 잡 미드무비 미드무비 딱 봐도 이상했잖아 느낌이 나 나 진짜 진짜 잘했어 눈눈해 어 저 저 저 저 저 저 야야야야야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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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닌 것 같아 일로와봐 일로와 오케이 오케이 어떤데 아 잘했다 굿 여기 색단석 에잇 야 근데 그걸 사네 어음 무적어 순수 아 그걸로 산 거야? 네 솔직히 발 하나 날아갈 줄 알았는데 흐흐흫 오 오오 나왔다 신도의 신포도 흐흫 뭐야 저거 오 오 야 이런게 있었어? 아 드디어 얻었다 근데 아까 이거보다 더 좋은 신 그게 있다고 했는데 그건 퀘스트래요 퀘스트 데미지 4퍼 올려준대 우와 나 그럼 진짜 세겠다 그 퀘스트를 지금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못해요? 죽었나봐 아 밀리센트를 죽이면 퀘스트 없이 즉시 획득 된다고 오 진짜? 죽이.. 죽.. 죽이면 안돼? 아 퀘스트 전에 죽였어? 밀리센트가 누구야 근데 죽인 애가 한둘이어야지 어 밀리센트는 진짜 된다는 말이 있는데 치료해주면 된대 치료해주고 다시 죽이면 된대 아 그 새끼인가? 그 의수 찾는 새끼? 아 금침인가 갖다 달라고 한 새끼? 맞는거 같은데? 우리 걔 안죽이지 않았어? 근데 걔는 안죽였는데 제가 알기론 그 여자애를 아니 못죽였나? 아니야 그때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운님 너무해요 이러면서 그 운님 썸네일 그렸던 걔 아니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 있잖아 내 운님.. 운님 보고 막 너무하신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내.. 걔 아닌가? 그 여자애? 걔 다른 애라 걔 팔 써왔던 애 그 거기 있던 애 어? 나도 걔로 알고 있는데 가보자 그러면 거기 어디야? 나 근데 거기 대충 아는데? 아니 여기 못 나간다 갱도라서 이동 안되면 어.. 가보면 알.. 아? 설마 여기 근데 여기 끝에까지 오면 그 나가는 곳 있지 않나? 여기여기여기 일로와 어 아니 이거 보스 아니야? 아 잠깐만 우리 안 잡았어? 안 잡은 애가 있었다고? 아 우리 뭐 했어? 우리 그렇게 아니 우리 50시간 하지 않았어? 저러와 저러와 그래봤자 뭐 결정이네 갱 큰데? 아 진짜 너가 왜 너가 왜 너가 왜 여기서 나와? 잠깐만 넌 진짜 예상 밖인데 야 넌 진짜 야 이거 출혈 면역이잖아 이 새끼 나 지금 냉기 맞았어 잠깐만 나 개세 잠깐만 잠깐만 어 나도 개세 나도 개세 우리 개세 오케 오케 쫄지마 떨지마 냉기 냉기 쏴줘 냉기 냉기 쏴 쏴 쏴 쏴 빨리 쏴요 쏴요 부레스 아 나 마 나 무전게 안되 기다려봐 ... 내가 해결해 주지 진짜 개 쪼금 남았어 기다려봐 나 할 수 있어 x2 그거 알지?! 엇박이구나 너무 알아갖고 패터리를 파괴해버렸네 조선 씨 찌발넘 하하하하 아.. 조선 씨 저 자는거 봐 다시가 x2 다시가 x2 자 시작파악 하는거 봐 아 근데 우리 세 x2 우리 진짜 세 그래 우리 사격할거에요 딜이 부족하진 않아 우리 파티가 맞아 우리 진 아우 여기부터야? 나갈까 그냥?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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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지 않아 피하지 않아 아아 저기요 넵 아유 정말 그러니까 전사가 항상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우리 애들 다 사라졌어 아 우리 쇼컷 쇼컷 어디야? 아까 쇼컷 내렸잖아 사다리 아니 나 앉을게 왜? 피가 진짜 쪼컷인데 어차피 아 어차피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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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앉아야 돼 우니 진짜 피 장난 아니야 말 안 돼 와 근데 우니 이거 아군피오 아니었으면 잡았다 아이 뭐 그건 당연하지 우리가 뭐 나 본편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 줄 몰랐는데 이거 꼭 그 저기 제목 써주세요 나중에 다시 보기 올릴 때 그게 지옥이 아니었다고? 이러고 지옥은 지금부터였어 저기 찹 봐봐 어? 내 손끝에 위에 보여 저기 저기 사다리 보여? 위에? 위에 올려서 봐봐 네 네 보여요 오케이 가자 뒤에 살아서 만나 살아서 만나 어? 의외로 조용한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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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 그래? 돼? 돼?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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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lair ательно 아닐 수도 있어 나 앉아 나 앉아 나 앉아 나 지금 약간 슈레딘거의 액 via 상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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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차라리 앉아 나 앉아 나 가 나 가 어어어 ALP다 잠깐만 나 어떡해? 그건 볼 수 있어? 빨리 와 야 그래도 그렇게 막 개지랄은 안 해 뭐가 일어나긴 했거든 지붕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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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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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나도 이러고 왔어 하하하하 나도 이러고 왔어 단수래 여기 이제 괜찮지 않나 근데? 아 여기 그 새끼 있지 빨리 와 재미있게 다시 앟 됐어 오케이 어디 갈래? 브레스 먼저 갈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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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나 바로 액티키스 가 오케이 가 아 나 액티키스 말고 내가 용..용.. 그 휘석석기 용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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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단 저 새끼 시선 끌게 뒤로 아 나 이거 휘석석기 휘석석기 아 마음대로 운이 비켜 운이 비켜 운이 비켜 아 쏴 그냥 쏴 내가 알아서 피할게 알아서 피할게 그렇지! 어우 야 그 죽인다 야 어어어 그냥 죽여! 나 몰라! 저 새끼 어디가 저 새끼 어디가 됐어 됐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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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멀어 내가 더 사물이 길어 어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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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기는 채석구레방울? 이거 단석 사는 거 아닌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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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네 이 새끼가 아니 진짜 별거 아닌데? 어이쓰 근데 방금 벽 올라갔음 그 위에서 뭐 터뜨리는 거 아니었나요? 저거 피톤? 기억이 안 나 근데 해냈어 님 운력을 그래 별거 아니야 어 우리 자 어디가지 그래서? 그 아까 그 거기 거기 어디야 일단 일단 나와서 응 어허허 붉은 하늘 켈리도 개 싫어 진짜 아찔하다 그 여자애 있던 곳 밀리센트를 안 죽였으면 퀘스트를 하시거나 죽이시면 기도댐 강화 탈이 쓰면 했을까요? 그냥 그 새끼가 어디 있죠? 밀리센트 그 새끼? 밀리센트 퀘스트하고 8%짜리 찾아보기? 아니 그 어떻게 해요? 퀘스트 먼저 한번 볼까? 응 부패병의 교회라는 데가 있대 아 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나 왜 다 기분이 안 좋아 나 엘들린 좋아하거든? 너 기분이 안 좋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맞아요? 언니 근데 오늘 안 치워도 돼요? 어? 이거 하고 가면 되지 어 나 근데 잠깐만 핫옷불 안 찍었다는데 우리가? 어디 핫옷불? 아 진짜 우리 핫옷불 없어? 어 부패병의 교회 아 근데 나 그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위치가 체일리도 있대 아 그건 알아 그건 알아 인마 응 사리아의 은진동굴 근처라고? 사리아 뒤에 있다고? 파로스 요새 남쪽이 나 은진동굴은 있어 나도 있어 일로 가볼까? 은진동굴? 나 일로 왔어 사리아 다리 아래? 뭐야 여기서 어두워 거리 계단 아래는 있어 다리 아래는 없어 생긴 거 살벌하네 일단 여기서 나가보죠 여기 이쪽인가? 아 거리 계단 아래로 가서 위로 올라가면 된다는데? 그게 어디야? 여기서 바로 왼쪽에 보면 사리아 거리 계단 아래 있거든요? 네 2 거기서 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가면 된대요 2 흠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니까? 나 엔들링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 딱 오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 여기 와봐 언니 여기 로딩이 길다 여기는 뭐지 메세지 있다고? 이거에요? 남문박 낡은 집에 와주시게나 그니까 이 새끼를 아마 내가 죽였어 아 여기 존나 쉽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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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이제 나이스 나이스 여기가 아닐 거야 근데 이 도시가 맞아? 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가라는데? 북쪽이면 이쪽이잖아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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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가 가 가 오우 나 던져 나 던져 나 던져 어디다 던져 어디다 던져 디디디디디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이스 나이스 나 여기서는 기도감 같은거 좀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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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좀 무력한데? 괜찮아 나이스 오 등직해 등직해 가자 이거지 이거지 봉인 남쪽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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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계속 살아난데 조심하세요 아 여기 무슨 말 타고 어디 올라가지 않았나 여기 이 봉인문마라는 거지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 투명한 새끼들 많아 잠깐만 조심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뛰어갔어 너무 뛰어갔어 아 이 새끼 누구야 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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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블린 새끼 뭐야 이거 아야야 나 죽어 나 죽어 돌아와 돌아와 나 여기 돌아가기 이미 늦었어 아이씨 살아서 와 나 일단 너 왔어 아니 여기 존나 많아 그냥 달려 형님 니가 달려서 그 똥 내가 치우고 있었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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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올바 이색 그렇지 그렇지 믿고 있었다고 여기야 여기 맞아 나 여기 위험했던 것 같은데 그게 넓어 맵이 그렇지 않아요 올라갈 때 뭐 날라오지 않았었나 나 저 앞에 아 그거 한 마리 던졌어 그거 등 뒤를 항상 줄여 벽을 등기고 소리 계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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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려? 갈겨 브레스 갈겨 나 갈긴다 갈긴다 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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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앞에 뭐있다 오 메세지 나 서브캐스트 처음 해봐 나 서브캐스트 저기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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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서브캐스트 아마도 아닌가? 아마 이렇게 긴 서브캐스트는 안해봤을 가능성이 나 이거 한번 해보긴 했네 야 있네 나 이거 해본 것 같은데? 네? 아 나 정갈케 했네 아 나 그리 얘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 이거 어떻게 부탁을 들어 아니면 죽여 들어야... 진거 아냐? 뭐야? 몰라 들어요? 들어요? 죽여요 들어야 되대요 들어야 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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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어 이 긴을 찾으며 어 그 긴을 찾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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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어? 응 잠깐만 언니 이거 같이 하지 않았었어요? 나 이거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했나? 요거 그 말레니아 그쪽 거기 그거 아냐? 그 말레니아 뭐 딸인가 뭔가 했던 걔? 그래서 걔 마지막에 이렇게 웅크리고 죽는 거 그거 아니야? 어 맞아 아니 근데 맞아 맞는 거 같은데? 뭐지? 같이 하.. 같이 하지 않았나? 이거? 아 그럼 따로 했나봐 따로 했나보다 어 난 이거 했었어 해볼까? 해! 어디로 가죠? 그니까 아니 저 새끼 어디로 가라고도 안 했어 저 새끼 죽일 것! 맞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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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요? eman 금침 바로 앞에 늪이래 노.. 늪 가운데 노장 잡으러? 아 개에 에오니아 늪가? 아아 에오니아 늪가로 들어가서 개? 아 여기서 가는게 빠르대 갓쇼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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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조심 이 나무 안에 있지 않나? 와 그런거까지 기억해? 나 기억이 안나 오!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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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저게 아니야 저 큰 나무? 가봐 가봐 니 감을 믿어 나 여기 맞는거 같은데? 가 가 가봐 가봐 맞대 맞대 어 맞아 맞아 여기 아저씨 있어 아 오늘 이거 잠 없어야 하지 않나? 어머 어 아니 잠깐만 이새끼 나 왜 그 라곤이 안됐지? 어 오 겟을 봤네 뭐 대충 뭐하나 던지면 죽겠는데? 쎄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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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디젤어 모장의 군기 오 나왔네 저 축복 찍어드릴게요 좋았다 좋았다 앉아줄래요 아 오케이 아 보스 잡고 앉는건 그대로구나 얍 여기가 바로 동쪽으로 달리면 아까 그 사람지 언니 오면 달려야겠다 꽤 세다 우리 딜 자체는 절대 꿀리지 않아 이상하다 우리 유리 대포가 아니라 유리였는데 왜 유리 대포가 돼있지 아냐 우리 유리 대포 맞아 우리 그렇게 안 강했는데 아냐아냐 우리 겁나 허전 아니었어요 아냐아냐 너무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는게 이상한다 여기서 동쪽 이스트 벌레다 너가 좋아하는 기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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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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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 나 오늘 길 좀 찾는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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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도시의 비밀 이게 뭐야 너한테 말 거니까 주네요 아 나 저 티라노가 준줄 시간을 좀 달라는데 높은 누가 촛대에 세 개의 불을 붙이면 그 봉인은 풀린다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그 아 잠깐만 아 그 잠깐만 아 그 그거 아 잠깐만 싫다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설마 거기에요? 싫어 퇴근 아 잠깐만 아니 그니까 그거 그거 아 아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래 아 아니야? 어 아니래 아니래 어 저 그 휴 어허 하하 우리 아 바로 옆 건물 저거 저거야? 아 축복 만 앉았다 오면 된다는데 축복 앉았다 말 걸면 끝이래 으음 응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니? 그럼 거리 계단 아래 간 다음에 다시 올라올까요? 어 그래? 흠 그래 우리 그때 거기랑 헷갈렸나봐 우리가 투명 있던 애들 어 근데 여기보다 아까 거기가 더 가깝겠는데? 에오니아 중심? 나 한번 앉았어? 네 언니 이거 에오니아 중심으로 가죠? 오케이 우와 나 시금 땀났어 에이 괜찮아 여기서 기량무기 종결 탈리스만을 공격으로 오님은 기량하나 먹으면 좋지 않나? 응. 나 기량이기도 해서 으으 아 으어 진짜 싫어 으으아 진짜 싫어 으으 아 으으 에이 염살이 정말 으으엑 진짜 싫어 개 싫어 진짜 싫어 겁나 싫어 넌 거인이야, 벌레한테. 아, 싫어, 싫어. 어, 금친 줬어요. 이걸 이제 그 쓰러진 여자한테 걔한테 갖다 줘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야, 말레니아가 아니라 내가 알기로 무슨 교회 부서, 반파된 교회 어딘가에 쓰러져 있었거든, 여기 주변에. 내 기억엔 그래. 아니야, 아니야. 대용찬 아니야. 거기는 네 집이 형공인. 사리아 동굴 가면 된대, 이제. 사리아 동굴 가서 내려오면 된대. 가자. 사리아 동굴이 어디 있어? 살짝 위에 있어. 살짝 위에. 은신동굴? 응, 응, 응. 휴. 난 내가 방송원에 감사해. 갑자기 뭐야? 어? 길 못 찾았을 거야. 너무 힘들었을 거야. 너무 힘들었을 거야. 어우, 동굴이라 울리는 거 봐. 이거 되게 좋아한다, 이거. 어, 싫어요. 비운다! onse시간을 야야야! 패닉하지 말고! 싸울 준비에! 다시 갈게! 저 미친 영감쟁이 저거 어~~~~나 정말 더럽게 어렵네 어둡네 새끼가 어딜 가 몸 상태가 악화되는데 몸 상태가 놀래라 저 금침으로 너 먼저 칠어야 되는거 아니냐 나부터 칠러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 나 던져 오케이 마무리만 해주세요 방패 얻었다 굿 나 어깨에 활 맞았는데 이거 너임? 저 활 안싸요 기억이 좀 아니아니아니아니야 앤넌탱탱 차원을 넘어 기억이 되살아나는군 평행세계야 평행세계 그래 어 여기 개많은데요 뭐가 어 눈이 뒤에 보실래요 새끼들 또 왔어? 어? 우리 새끼가 날 밀어? 다 잡았어 때려줘 아마 여기 어딘가 여자애가 쓰러져 저기다 왼쪽에 왼쪽에? 여기여여여 반파된 교회 여기 내가 가는 쪽 어어 이런 개쉽 우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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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많은데요? 내 마리 내 마리 어 보고있어 보고있어 하하 아 뭐하는거야 나 왜이래 뒤져버려 자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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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산저기국독 왜 템은 니가 다 처먹는거야 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까 방패 먹었잖아 그게 더 대단한건걸 그쵸? 그쵸? 스읍 반박을 해야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오 이거또 우리 심각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내가 줬다가 또 이상한 거 될라 이거 회복량 늘리셔요 어 어 되나 우리 야 우리 에스트트 생각해보니까 부족했네 엄청 부족해요 잘 마이 하하하하 너 너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네. 너는 생각하겠지? 그럼...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네. 침 뽑은 거 보다 일어났다 오! 의수 검사의 전승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얻으려는 건 이건 아니잖아 난 역겨워야겠다 기량 기량 이 다음에 말레니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맞아요 말레니아 어디떨어요? 이제 죽이면 된다고? 이제 죽여요? 없어졌는데? 거기 가서 죽이면 되지 그 말레니아 있던 데가 맨 위에서 부패 여신 말레니아 여기 아니죠 그쵸? 저 최하층인가 거기 가기 전에 무슨 언덕 아닌가? 근데 쟤 아마 두 번 정도 더 만나야 되지 않아? 몇 번 더 만나고 쟤도 지만의 모험을 떠나다가 막판에 만나는 걸로 아는데? 고리의 오두막으로 가야 된다고? 아 여기서 보내면 안 되고 죽였어야 됐대 자 빨리 서포만 얻고 끝내고 싶으면 오두막 가서 할배를 죽이고 기량캐 종결 탈리스만까지 얻으려면 퀘스 퀘스 퀘스트를 계속 밀래 그냥 밀자 그러면 기량 얻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그 주먹주먹이 기량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우리 아까 그 할배한테 다시 가야 되는 거 같아 얘 알고 뭐 알토건 어디야? 어디지? 나 찾고 있어 여기네 아 우리 그냥 내려가면 되겠는데? 길 있어 일로 와봐 로데의 왼쪽 아 기량탈리스만이 중복이들? 찹 여기라니까? 왜? 일로 와봐 뒤에 어 어디있어? 그 여기라 나에 내 쪽 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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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 으읍 찰아 여기거든? 저기 아래 아 요 정도 내려갈 수 있겠는데? 조심 왼쪽 저기있다 저기야 저..저..저기에요 저기 어어어 어어어 됐다 어 뭐야 왜 죽은거 뭐야 왜 죽었어 어..죽던데요? 나 살았는데? 왜 죽어? 아니 잘되는거 아니었어? 왜? 어? 얘 여깄다 여자애 아니 잘 가고 있었던건줄 알았더니 갑자기 찍어서 죽네 그만 가유 얘 널 죽여야겠다 캬 역시 시산혈압 아아 뜬판정 그걸 개만 잡아주세요 잡았으 오 나이스 빠리빠리 튀어 그 다음에 넥스트 화토풀 아 화토풀 갔다 와야돼? 에오니아 중심 갈까요? 아 이거 아직 확실하진 않은가봐 잠깐만 오두막에서 얘랑 대화 후에 축복을 안고 다시 오두막 가서 고리랑 대화하라고? 고리? 에오니아 중심으로 갈까 일단? 네? 네? 뭐야 왜그래 아니요 저희 그 얘기가 많이 갈려가지고 우리 방에 아 할배 이름이 고리야? 할배 안 만나도 된단 말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나줘 그래 아니 할배 이름이 고리였어? 네 난 그냥 고리의 도시에서 그냥 뭔가 그 링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했는데 아아아아아 그 그 고리가 저 고리였어 그러면? 할아버지 고리의 도시도 아 잠시만 고리의 도시는 잠깐만 이건 다크 소울이었나? 고리 오두막 아아아아 아아아아 저 두꺼 이름이 미스터 고리야? 흐흐 흐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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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얻었어? 얻었어? 네 이거 내가 방금 풍뎅이 젖었어 여기가 아닌데 뭐야 이 아저씨 마구 판다 아아 사놔야 되나? 사놔 전혀 없는데 돈 뺏어줄까? 저 있어요 내가 아까 용돈 준 거 그 뭐야 보상금 준 거 없어 맞아요 그거 깔려고요 아니 쟤 게일이랑 같은 성우래 작소 고리의 도시의 게일이랑 이 무슨 운명의 장난 반가운 거? 근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니들은 근데 이게 팬분들이 많아가지고 대단하다 대단해 받아야겠다 달쌤 그 다음에 알토고원인 거죠? 말리센터카 찾아왔다라고 했어? 네 난 이제 자 다음 응 알토고원 알토고원 어디야 여기? 황금나무를 향한 언덕 위치 좀 아 벌레실이 있어 저 애프로 찾았는데요 위치 어디냐면 그 왼쪽에 지하 묘지 있는데 바로 밑에 옆 그 원 윈덤 페어 있는데 있잖아요 그 다리 낀 거 있는데 낀 거 다리 넘어서 왼쪽에 보면은 페어 하나 있고 루크스의 페어 하나 있고 그 위에 있어요 나도 그냥 찾아야겠다 그 도읍 있잖아요 그 은신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거 반 잘린 동그라미 4분의 1 동그라미 거기 보면은 긴 돌 다리 있잖아요 잠깐만 맵 정중앙 엄청 큰 황금나무 어어어 그래서 왼쪽으로 쭈욱 보면은 돌 긴 다리 있거든요 아아아 여기여기여기 바로 왼쪽 보면 루크스 페어 있고 그 바로 위에 여기 아 너 여기 있구나 넵 아따 잡기 힘들다 맨 많아서 걔 개멋있었는데 하이 응 여기서 나한테 원투구력 당하는 그늘성을 가야돼? 그늘성? 그거 딜씨 있는거 아냐 그건 어둠성인가 지도상에 기분나쁜 녹색 구역이 보일거라 아 일단 여기 아니었나? 그 이 이 여기 아 여기? 에? 어디요? 우리 여기 안 갔어? 어? 뭐? 우리 여기 안 갔어? 뭐Ö gebaut 폴우 여기 아가씨 있지 않아? 말 거는 거 있지 않아? 왜 여기서 말 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난 여기 기억이 아예 안 나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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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똑똑하다 에헤헤 아니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밑으로 가서 야 저길 안 갔었구나 우리 생각보다 뭐 안 했네 그러니까 우리 왜 이렇게 어려 걸렸어요? 저거 화수자 50% 되지 않아요? 저희? 아 50%가 우리 거의 100% 가까이 했어 엄청 했어 우리 유리 대포라 어 뭐야 나 뭐 먹었어 뭐 했어요 옥님? 어 지나가다 풍뎅이 썰었어 오 나이스 비에 칼날 캬 오 좋다 어 나 저 친구 보여요 뭐라고? 친구가 보였는데요 그 환청 아 환각 저 일단 지나갔거든요 으흠 지도 봐야 될 거 같은데? 나 이거 확실히 길 모르는데 여기서부터는? 이거 맞는 거 같지 않아? 나이스가 계속 맞는 거 같은데 여기? 아 어 맞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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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사기래요 방금 오님이 먹은 거 진짜? 어 써야겠다 아 이야 일단 여기 찍고 오늘은 네 마무리 하죠 다섯시 반이에요 아니 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의수 꽂고 그냥 냠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아직 여정이 프롤로그가 좀 기네 우리 근데 그 핫터프는 찍고 갔 그죠?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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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핫터플 어디지 여기? 아니 내가 알기로는 핫터플 좀 같은 데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여기 씨발 이게 왜 안 깼어 우리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아 이리 와봐 거기 말고 어 안돼 안돼 내가 알기로는 여기 주변에 동굴이 하나 있어 내 기억에는 동굴인가 아무튼 뭐 약간 외진 곳이 있는데 거기 파톱불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해 저 꽃 주변이었던 거 같은데? 어 나도 꽃 주변이었던 거 같아 아우 씨 여기 아마 어딘가 하나 있긴 해 나 뒤에서 뭐 날아 뒤에서 뭐 날아 도망가 도망가 이쯤인데 이쯤? 어 누구세요? 어 누구 침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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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뭐야 이거 떨어지는 데 쪽 있지 않나? 내려가면서? 자 뭐 얘 얘 잡고 가야죠 얘 잡고 가야죠 어디 가셨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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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잡을게요 별거 아니네요 이 새끼 이거 걔 걔 걔 잡으시면은 이제 그 거대한 놈 하나 있거든요? 쟤 무시할까요? 저건 제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짜잔 오 개미가실 AP여 이거 마일스던데? 아악 뭐라? 어 이 새끼가 왜 나한테 생각보다 사거리가 기네 흠 많이 긴 많이 긴 기다려 금방 갑 그 그 그 그 그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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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비가 안달아 괜찮아 내가 금방 갈게 Bea 근데 배 별گ virgin 오오오오오 참 보면은 혼나 벤테 같은 게임이긴 해 아니야 아니야 죽지만 마 나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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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맞았으니까 피가 다는 거 아니야? 적중을 안 해서 안 다는 거였나? 어 그러네 뭐 문제 있어? 안 맞은 거였어요 나 다리가 키가 별로 안 달아 위에를 맞춰야 돼 어 날까네? 아니 내가 분명히 막 이런 거 군대 막 핥고 갔는데 동굴도 안 들어간 데 막 들어가 보고 그니까 왜 이런 데를 빼먹었을까 하얏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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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소 그 다음에 허토불이 이 위쪽 아님? 골렘의 독기창 여기다 여기다 있어요? 여기 그 보기요 네 하하하하하 바느기 왜 그래 오 오 성 쪽으로 가는 사다리가 있다는데 아 이상하다 여기 분명히 뭐가 하나 있었는데 아까 트럴리에 동굴이 있다고요? 아 진짜? 참 일로 다시 돌아가는 중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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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에잇 이 개식 엥? 트럴 뒤에 동굴이 있었대 가와서 돌아갔다는데 나는 또 어디야 뭐 뭐 일단 가봐 이거 버그버그 가끔 그 말 공중부양 보고 있어 하하 성 입구에서 좀 멀어진대 그냥 차에 거기 가서 하자 성 쪽에 오 아 석검멸새는 많아 넘쳐 여기여기여기 여기 주변이라는데 오른쪽이겠지? 오른쪽 그러네 석검멸새 뚫려 있는데요? 어? 우리 여기 왔었나? 아니 왔었어 구 알턱인 거 찍혀 있는데 네? 맞네 뭐야 짜잔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되겠다 그럼 오 오 재미있었다 아 재밌네 진짜 그니까요 재밌다니까 프로로그 프로로그 맛있다 음 재밌음 다음에 또 프로로그 해야 돼 근데 맙소사 저기 가야지 안 돼 난 좋아 난 좋아 나도 좋아 내실 먼저 다 하고 이제 재활치료 겸 프로로그 하고 안 먹는 거 싹 털어먹고 응 인정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가시오